자 오늘은 레벨 좀 높이고 오늘은 레벨을 좀 높이고 퀘스트를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랩을 찍는 건 조금 무리일 수는 있겠지만 일단 이 게임도 하는 데까지 해보도록 하죠 출발 신규 스토리 오픈 뭐야 뭔가 새로 생겼네 아이언 리버 구역 메인 미션 완료 시 에버랜드 에버랜드? 시즌마다 뭐가 이렇게 나오는 게 다른가 보다 확실히 뭐가 다른 것 같네요 가자 오늘은 좀 왜 이렇게 밝아 보이지? 일단 퀘스트를 요기 요기로 가서 강도질 강도질 밸리마을 쪽으로 가서 이걸 해결해 봅시다 레벨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잠깐만 총알은 많으니까 오늘따라 왜 이렇게 밝아 보이지? 게임이 여기를 아..추적 이쪽으로 넘어가면 이 쪽으로 넘어가면 출발 뭐 있겠지 오 근데 집들이 많이 발전했는데 집들이 뭐냐 다들 뭐야 다들 벽 없이 사는 지붕 없이 사는 거 트렌드 같더니만 예쁘게 잘 지어놨네 하루 사이에 왜 다들 오자 저 교회 교회에다가 일단 교회 근처로 가 오우 오우씨 돌래라 아씨 이렇게 늦게 생기면 어떡해 아니 로딩이 이렇게 늦으면 어떡해 깜짝 놀랐네 천천히 가야겠어 뭐야 누가 또 나 발견했어 뭐야 누가 또 나 발견했어 뭐야 누가 또 나 발견했어 교회 근처에 어디지? 사다리? 벽 쪽이었나? 오른쪽 이 뒤쪽인 것 같은데 아까 보니까 이쪽인 것 같았는데 여기 사다리가 있나? 아 저건가? 아 여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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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다리 발견 이건가보다 이건가보다 아 저 가운데에 있나? 여기 있나? 빨간 불빛 보이길래 아 여깄다 나이스 아 여깄구나 여기는 끝 오케이 여긴 탐색 완료 저쪽으로 가면 돼 레벨 표시도 평소에 이렇게 보였으면 좋겠다 들어가서 보는 거 말고 그냥 왼쪽 위든 아랫든 떠있으면 좋겠는데 총소리 들린다 빨리 쓰게 만들 거야 아 이건 뭐 했으니까 상관없나? 가자 새로운 퀘스트를 하러 강도? 강도 못 이겼는데 강도즈 미션 추적 이 안에를 털어야 되는 데가 몇 군데? 낡은 책 가져가야 되는 아이템을 주워야 되는구나 강도가 책을 털었어 소박한데? 돈도 아니고? 이게 다 무슨 책이지? 뭐냐 네가 날 본 것이야 이거 무슨 책이지? 오 총소리 오 저격 소총 소리 같은데? 나 이렇게 활 쓰고 다닐 거면은 소총 한번 써볼까요? 솔직히 이런 식으로 싸울 거면 저격 소총도 나쁘지 않은데 이리 와 아우 아우씨 아우씨 놀래라 그치 이렇게 한 발씩 쏘는 스타일이면 차라리 누가 뭐 시체 부슈는 소리가 나는데 뭐야 뒤에 그 몬스터랑 싸우는 건가? 뭐랑 싸우는 거야? 뭔 소리야? 허어 아 저번에 내가 잡았던 애보다 커 보이지 않아요? 훨씬 커 보이는데 우와 미친 개크다 잡은 거야? 오 잡은 거야 대박 왜 내가 잡은 애보다 더 커 보이지 왜 덩치가 업그레이드 됐나? 훨씬 커 보이는데 뭐부터 가야 되지? 아 이거부터 가자 이걸 맞았네 잘못 눌렀는데 아 미친 아 미친 앞에 또 있어 아 나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되는데 아 뒤돌아 있으니까 조용히 들어가 조용히 들어가자 조용히 들어가자 아 본 것 같은데 밖에 이미 들킨 것 같죠? 어 맞네 어 부실 수 있네 어 여기서 공격하면 좀 괜찮지 않을까? 뭔가 통로는 하나인데다가 레벨 좀 올리게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오우 초월 가는 거 개 오래 걸린다 너의 약점을 좀 때리고 싶은데 기다려봐 기다려봐 일로와 총알 녹는 거 봐 선생님 발목이 필요해요 선생님의 발목이 아 아 미친 총알 가는 게 오래 걸려 이게 단점이 야야야 그쪽 보면 어떻게 해 야야야 아 됐다 어휴 아휴 아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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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주웠고 이제 하나 남았나? 확실히 세져서 그런가 금방 잡네요 어제는 좀 힘들었는데 어제 좀 어제 좀 빡세게 잡았는데 아니 어째 화살보다 장전이 더 느려 종이 와 와라 화살보다 더 느려 저격 소총 저격 소총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지금 갖고 있는 총이 좋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머 저 안쪽이네 쟤네들도 이런 데 넘어올 수 있나? 놀랬잖아 아 여깄네 의식 지점 의식 완료 어 좋아 좋아 하나만 올리면 된다 벌써 레벨이 이렇게 올랐어? 금방 올리겠는데 그러면 이번엔 어디로 가는 게 나으려나? 비상비상 8레벨짜리가 쓸만하네 5레벨짜리 3 밑에가 10레벨짜리? 잠깐만 여기 가도 되긴 하거든 여기 가도 되는데 이거 하나 아 잠깐만 어플을 잠깐 타서 중간에 서브키를 먼저 하나 하고 아 귀찮네 뭐가 이렇게 많아졌어 갑자기 피하기라는 게 되게 멀리 구른다 달리면서 하면 아 스테미너 귀찮을 수 있으니까 주변에 있는 거 처리 쫓아오지마 아 아 쫓아오지마 쫓아오지마 응? 여기서 못 가나? 잠깐만 여기 여기 근처에 있으면 갈 수 있는 거 아니던가 왜 워프가 안되지? 집에서 가야겠다 집에 가서 뭐 만들고 출발을 해야 되겠네 아 아 아 아 아 아 체력을 좀 올려볼까? 체력을 좀 올려볼까? 아 잠깐 뭐 만들어 놓고 하자 지금 저격소총을 지금 저격소총을 이거 총알이 많긴 한데 별로 좋은 총은 아니거든요 저격소총이 저격소총이 데미지는 굉장한데 데미지는 굉장한데 저격소총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그 다음에 저격소총 총알을 옮기고 기관단총을 갖고 있을 이유가 없지 산탄총 뭐 옮기자 이것도 그냥 총알을 좀 만들어 봅시다 저격소총 이거 근데 많이 소모가 되겠 지 화살을 내려놓을까? 나 왜 화살 포기 못하냐 화살 진짜 포기 못하겠어 화살 진짜 포기 못하겠어 화살이 너무 세요 진짜 포기 할 수가 없어 포기할 수가 없어 화살은 포기 할 수가 없어 이거는 아직 수리 안 해도 되겠지? 어느 정도 돼야 수리를 할 수 있는가? 하는 게 좋은 건가? 187? 뭐 나쁘지 않겠지? 온 김에 온 김에 이런 거 몇 번씩 캐줘야 돼 이거 금방 또 동이 난단 말이지 동기화를 안 했군요 이 집도 성장은 했네? 오 이 집도 발전은 했네 나도 슬슬 지붕 만들고 싶은데 수용도 회복 중 셀터 재구성 셀터 생성? 뭐지 이게? 이건 진짜 내 맘대로 올려도 되나? 지붕 기본 장식 이거 지붕 하나만 올릴게요 지붕 지붕 지붕은 있어야지 지붕 만들고 가자 그래도 지붕은 있어야 이걸 집이라고 하지 오 이거 이어서 아 벽이 없어서 안되나? 지붕만 이어서 안되나? 안되네 다 해치하고 얘 바깥으로 빼야되나? 얘 하나로 애 하나로 이만큼 차지하기 싫은데 아 차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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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히 크게 하는게 아니여 그치 아 너무 공간낭비인데 이거 공간낭비야 아무리 봐도 이거는 뒤에는 어차피 창문 없어도 된다 여기는 땅때문에 혹시 안되니? 아닌가? 여기 지금 땅 바닥이 없나? 아닌데 바닥이 있는데 왜? 여기 바닥이 있는데? 이 땅 고지 같네 강제로 오픈해야 되잖아 아 나무 좀 개자 집을 좀 어느정도 완성시켜 놓고 가고 싶기 때문에 땅 파기 뭐 이런거 안되나? 땅 파기 삽 같은거 없어? 그래 그럼 어차피 집 옮길 수 있으니까 아까 바나나 나 근데 음식이 야 이거 먹어 곧 썩을거 같은거 그냥 먹어 음식물 쓰레기 돼서 이거 전부 폐기 이런거 버려야지 상한요리는 다 버려야돼 안 먹어도 되는건데 먹어버렸네 오케이 됐어? 오? 이 바닥은 뭔데 여기가 뚫려있지? 이건 왜 뚫려있지? 같은 바닥으로 만들었는데? 오? 뭐지? 그냥 못 올라가네 집을 들어가야되는데 집을 들어가야되는데 창...여긴 창틀로 가자 됐어 벽을 여기도 세울까요? 어 겹치는 건물이 있다고? 다른 사물이 존재한다는게 뭐지? 하하 젠장? 이거 어떻게 해체도 안돼 분리도 안돼 아니 하하 분리도 안되고 해체도 안돼 거지같은 땅이 없고 왜 집주인이 빨리 사라졌는지 이해를 할 수 있겠네 집주인이 왜 여기를 버렸는지 바로 이해가 가네요 음... 회전을 하고 싶은데 회전이... 뭐 이래? 아 스킨이야? 뭐야 이거 스킨도 있어? 아니 지붕 못만들겠다 대충 이렇게 만들자 에이 젠장 입지가 너무... 입지가 너무 안좋아 입지가 너무 안좋아 되게 별로다 됐어 뭐 이정도만 챙기고 아... 오케이 이것만... 이것만 얻고 가자 버릴 수 없어 어? 여기 잠깐 쉬자 만들어지는 동안 좀 쉽시다 그래도 나름 빨리 차는 것 같으니까 뭐... 뭐가요? 일로 옮겨서 환영합니다 를 하고 이걸 하고 이거 열고 이렇게 가면 되겠지 이렇게 이렇게 가자 이거... 그래... 가자 가자 됐다 가자 가자 죽이러 가자 여기서 이걸 이거 추적으로 바꾸고 0.6km 쪼쪼 여기서 타고 가면 괜찮으려나 출발 자 자 오토바이로 계단을 자 잠깐만 자 오토바이로 계단을 자 이렇게 내려가서 어 야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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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영에서 일단 넘어가야 되는 것 같은데 오염수 잠깐 다 막아갈까 물도 다 마셨는데 일단 가서 텐트 불러야 되겠다 아니 오토바이 의외로 별로야 이거 이럴건 물리도 가게 해주지 물리도 지나가는 오토바이 만들어주면 좋을텐데 오 이쪽은 처음이야 저쪽 마을인가 봐 진짜 속력 별로다 여긴 좀 세련된 마을 같은데 집들을 보니 여기 한번 탐색하고 가야 되겠네 어디까지 가니 여기서 내려서 잠깐만 돌 돌 맞아 매번 매번 까먹네 진짜 나무 나무 됐고 여기서 식수를 좀 많이 만들어 완전히 바닥에 앉는거는 안되나 여기는 근데 퀘스트 레벨이 10레벨인거 보면 데미지는 지리는데 데미지는 미쳤네 가까이서 싸우긴 힘들지언정 데미지는 장난아닌데 데미지는 좋다 근데 이게 보스한테는 쓰기는 좀 애매해 아 아씨 뭔 아 놀래라 아 깜짝 놀랬지 않냐 아 깜짝이야 뭔가 가까이 오는건 느꼈는데 어딨었지 어 깜짝이야 활도 적용만큼 세 확실히 이런 애들은 금방금방 잡네 그래도 이런 애들은 금방금방 잡아버리네요 그래도 일단 무엇보다 조용해서 좋아 팔은 좀 조용히 죽일 수 있어 장점 건물이 너무 많다 건물이 너무 많다 여기 어? 넘어오네 야 안보여 뭐야 이 해파리 머리 저겨서 쳐는 좋은데 잠깐만 잠시 잠시 바꿔야겠어 얜 약간 뭐 단체로 몰려 있을 때 그나마 좀 잡기 좋은 것 같구나 얘네들도 소리 듣는 건 맞나봐요 저리가 소리가 크게 들리면은 오이는 것 같은데 오 근데 경험치만큼은 좀 확실히 오를 것 같은 느낌 뭐가 많아가지고 오 여기 뒤에 있다 건물은 많아도 건물은 많아도 이게 들어갈 수 있는 건물이 아이고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야구방망이 야구방망이 야구방망이도 센데 확실히 날아다니는 것만 제외하면 두들겨 패는 맛이 있어 두들겨 패는 맛이 있어 심심할때 패면 돼 심심할때 패면 돼 심심할때 패면 돼 좀 잔인한 말이긴 해 심심할때 안녕하세요 이쪽이란 말이지 이쪽이란 말이지 별거 없네 진짜 폐지의 폐지게임이구만 오케이 이쪽 끝 올라가는 길은 따로 없어 보이고 여기 털었고 여기 털었고 오씨 뭐야 이런 작은데도 마네킹인줄 알았어 어우씨 너 마네킹인줄 알았잖아 옷가게라서 마네킹인줄 알았어 마네킹이 아니었네 비키세요 들어갈거에요 어우씨 마네킹인줄 소리도 안나 여기 파밍하시는 분들이 또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좀비를 이렇게 나 혼자서 다 처리 안해도 되는데 거기서 뭐하세요 내려오세요 뒷길도 있네 뒷길도 있네 아가 저 심상치 않은 놈 안 맞았어 나와 뭐야 해파리 뭐야 해파리 건물에서 튀어나왔는데 건물에서 튀어나왔는데 건물에서 튀어나왔는데 야 너무 크다 여기 만져봐봐 옆 옆가게도 들어가야되는데 뒷문이 뒷문이 없네 아 아저씨 오랜만이야 아저씨 오랜만이야 폐지 주워 폐지 폐지 주워 폐지 폐지 주워 폐지 폐지 주워 폐지 아우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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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문 앞에 있네 오 뭐야 폐지 주워 풍선머리 풍선머리 폐지 주워 폐지 주워 죽어 죽어 이 자식아 풍선머리 신박하네 가짜무늬네 폐지 주워 하아 이쪽 아니야 일로 가야돼 미션 추적 음료기계와 대화하게 여기 아이고 흔들렸다 어잉 죽어 어 총소리 들린다 오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전리품 상자가 여기 있었군 오 이거 뭐야 산탄총 그럴싸한걸 발견했는데 이미 그것을 찾았다면 게임 이 게임을 시작합니다 먼저 린삼촌의 집에 가요 나가서 오른쪽으로 돌아 끝까지 가면 돼요 문을 나가서 오른쪽으로 돌고 빨간 지붕을 지나 문을 나가서 문을 나가서 오른쪽으로 돌아서 이리로 나가서 빨간 지붕을 지나라고 아 저기인가 이건가 민간의 단서 첫번째 숫자 단서를 획득하셨습니다 2 다음은 잘 기억하세요 엄마는 LK의 옷을 사는걸 좋아하고 제이미는 게임월드의 게임을 좋아해요 마지막에 커피 사는 곳에 가서 보물을 열어보세요 카페 카페 LK에서 사는걸 좋아하고 게임월드에서 게임을 하는걸 좋아한다고 LK 여깄다 아 간판이 있었구나 3 2 3 2 3 3 3 4 4 4 4 4 5 5 5 5 5 5 패 죽여야겠다 게임월드의 게임을 좋아한다고? 저긴 카페 마지막이고 게임 가게? 게임? 오락실? 오락실이 있나 여기? 아 아 아 아 아 경쾌한 소리 아 아 게임월드의 게임을 좋아한다 아 카페는 저쪽이야 카페는 저쪽이야 카페는 저쪽이야 가 있는데요 게임월드 뭘까? 여긴 주차장 여기 뭐지 쉬는덴가? 카페 쪽으로 돌아서 가볼까요? 파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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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게 뭐지? 음료기계? 마침 음료가 필요했는데 건방 떨지마. 내가 바로 당신 앞에 있잖아. 나를 봐. 그래 난 음료기계. 돈 지불했으니까 음료수 내놔. 물론 그건 내 동의를 받아야겠지. 아니 감염되면 기계도 말을 할 줄 알아? 개사기인데? 뭐야? 이익없군. 도덕감도 없어. 나한테서 음료수를 가져갔는데 빈 음료수병을 돌려주진 않았어. 배가 텅 비었어. 그러니까 새로운 음료수가 필요하다면 공병 100개를 모아와. 물물교환이라 할 수 있지. 세상에. 허! 오 저게 뭐야? 오오! 어? 이게 뭐야? 풍선맨! 야 이거 데미지가 너무 안 들어가는데? 아우! 빛나는 풍선을 맞춰야되네. 됐다. 오오! 저렇게 큰 필드보스도 가끔 나오는군요. 어? 잠깐만. 원래 저런 핑이 찍혀있었던가? 뭐야? 아! 갑자기 바뀌었구나! 아! 하고있던 퀘스트가 바뀌었어. 아까 잘못 눌러서. 아 이런 젠장. 아니 이게 뭐야? 배열 규칙을 알아야 돼? 이게 누구스... 아니 아까. 아까 그거 어디갔어? 어? 맞네? 계속 기... 계속 하는 거 맞네. 야 이어지는 건가? 어? 어 뭐야? 잡아라! 어 뭐지? 잡아라. 아이씨. 아 아저씨. 자. 집중좀 하게. 자 집중좀 할게요. 지금 퀘스트 맞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쩌다가 풀렸어 지금. 오! 그냥 일단 하면 되는군요. 하나 어디야. 저쪽이다. 뒷골목이군. 맞아요. 오케이. 비켜 비켜 비켜. 비켜 비켜. 퀘스트 중이라고. 이거 하고 나서. 저 사람도 이거 하고 있나봐. 비켜 비켜. 음료수병 여기. 더 필요해. 미안해. 백겐을 찾지 못하겠어. 최선을 다한 게 이 정도야. 내가 한번 볼까? 좋아 좋아. 역시 우리 아이들이야. 엄마는 너희들 아주 보고 싶었단다. 뭐야. 아 맞다. 음료. 난 아이들로 가득 채워. 놓을 거야. 다 마시고 내일 돌려줘야 돼. 잊지마. 오케이. 완료. 완료한 것 같은데? 나이스. 일단은 아까 그 카페 가보죠. 여기 둘러보지 못했던데. 또 한번 가봐야 되니까. 저리 가. 무기 상자랑 장비 상자만 찾으면 되는군요. 시끄러워. 시끄러워. 이 안에도 들어갈 수 있다. 또 어딘가 옥상에 있으려나? 폭력성이라니. 이건 폭력 말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 보니까. 여긴 좀 내가 살려면 남을 죽여야 하는 구조잖아요. 이쪽에도 없고. 저 윗집인가? 여기 위에도 올라갈 수 있나? 이 건물을 더 살펴볼까? 이 녀석 한번 때려볼까? 나쁘지 않은데 공속이 빨라서 나름 괜찮은 것 같기도 피할 줄도 알아? 보스 빼고는 둔기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확실히 얘네들은 둔기로 금방 죽어서 파샤! 파샤! 총알 낭비하는 것보다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보스만 총으로 잡고 그냥 보스만 총으로 잡고 상자 하나 있다. 아, 얜 때리면 가스는 살아있구나. 가스는 살아있구나.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너 어디서 소리나는 거야? 오! 오우! 오우! 씨 깜짝이야! 보면 어쩔 건데? 보면 어쩔 건데? 아우! 아우! 상자가 어디 있는 거지? 옆방인가? 어? 무기 상자 발견? 총알이 들어있군. 장비 상자를 찾아야 하는데 장비 상자. 어? 여기 위에도 있다. 장비는 이 윗집에 있을 것 같군. 이런 곳에 사는 사람들은 부자겠죠? 집이 만약에 실제로 이런 느낌이면 완전 부자겠지? 엉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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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엉덩이 컷. 어? 오! 종이 인형이다! 들어와! 다시 들어와! 부탁이야. 나이스! 뭐야? 종이 인형이다. 이거 다른 집에서 일하고 있던 그 녀석이잖아. 집 상가 하면서 내가 어제 봤던 그 자식. 나도 이제 일 시킬 수 있는 건가? 어? 집 구조는 똑같이 생겼네? 어디서부터 도착하니? 모두 다 사라져. 어머! 왜 이렇게 많아? 오씨 뭐야? 여기 왜 이렇게 바글바글해? 또 있어? 이리 와. 죽어라. 이 자식. 아! 좀 상자 있는 것 좀 확인하자. 어? 이 집 아닌가 본데? 어? 없나봐요. 여기 아니야? 그렇다면 또 어딘가에 숨겨져 있다는 소린데. 하아. 하아. 어? 언덕 위에 저 집인가? 이 쪽은 안 가본 것 같네요. 바로 앞으로 들어와서. 여기 다른 집이 있네. 사람 사는 집은 아니겠지? 여기? 여기. 는 그냥 조형물. 아이씨. 어? 뭐야? 다 찾... 잠깐만. 아니야. 아, 활공 모양이 명조랑 비슷하다고요? 아, 그래요? 어디지? 어디에 있는 거지? 아, 잠깐 제가 뭐랑 착각했어요. 네, 미션 지역이 아니네요. 얘 뭐 이것저것 합쳐놨어요. 솔직히. 이것저것 합쳐놨는 듯한 게임이라. 가운데 건물 가보죠. 올라가는 길이 있는지 없는지를 못 봤으니까. 뭐야, 넌. 또 있다. 아우, 너무 이씨. 아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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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처음으로 죽었어. 도와주세요. 아, 젠장 피를 못 봤어. 어떡해. 나 주사기도 없는데. 아아아아. 아, 그럼 여기 다시 와야 되잖아. 아, 아이템 많이 주웠는데. 이거 혹시 총도 잃어버리나? 아아. 잃어버린 게 여기 나오는 거예요? 어? 이 정도면 괜찮은데? 어, 다행이다. 텐트 만들어놔서 다행이네. 텐트 만들어놔서 다행이다. 역시, 여기서 한 번 죽을 줄 알았어. 뭐, 친구들도 불러? 아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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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마리밖에 없으면서! 내가 죽은 장소도 표시가 되는군요? 활성제가 왜 이것밖에 없지? 일단은 내가 죽은 자리에는 가보자. 어? 그 큰 괴물 어디갔지? 아 있네. 저기 있네. 어딨는거지? 아 놀래라. 진짜 모르겠네? 단점이네. 저런 녀석들은 잡을 수가 없네. 싸우는데 귀찮게 할 애들은 없애. 초록마리 나와. 그렇지. 저리 가라고. 커서 못 들어오지? 어 잡았다. 어 뭐야? 사람이 있었네. 감사합니다. 장비. 장비. 어디 있을까 장비. 언덕마을의 장비. 돌만한 곳은 다 돌아본 것 같은데. 아이고. 아이고. 네. 여기 위엔 다 봤어요. 죽어라. 죽어라. 아이고. 맹캐하러 가자. 아 하필 또 온. 여기도 못 찾으면 나중에 와야지 뭐. 집. 집은 다. 본거 같은데. 유일하게 안 본 집이 있나. 목적 달성은 했으니까요 뭐. 목적 달성은 했으니까요 뭐. 목적 달성. 뒤로 뒤로. 뒤로. 아니. 운전을 이렇게 못해서야. 여기 쭉 가로질러서. 아아. 여기 나가서. 가자. 아. 무슨 뺑소니에요. 움직이지 않는. 폐차를 들이박았기 때문에. 아아. 뭐지. 오케이. 해제 완료. 됐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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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오토바이를 너무 느려요. 느려서. 아.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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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면서 갈 이유가 있을까? 날아가면 되는걸 아마 다른 건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게 오토바이 밖에 없어서 명조도 독수리 같은 거 타고 다니나요? 뭐야 여기 텐트촌이야? 뭐야 텐트 많다 나도 텐트 옮겨야지 텐트 옮겨야지 어디니? 여깄다 그래도 뭔가 다다다다 쏘는 쏘는 총이 필요하긴 하겠지 저격수 총 좋은 거 같은데 영 별로야 총기 데미지 아 이렇게 장착할 수 있는 거였구나 됐고 너도 얘도 좀 뭐 할까요? 크리티컬 확률 올려봐? 오케이 됐다 그래 지금은 이게 맞는 거 같아 어이씨 뭐야 여기 뭐하는데야 뭐야 여기 뭐하는데야 두두두두두 뭐야 뭔 소리야 여깄다 여깄다 여긴 또 처음보는 그림이 막 그려져 있네 어 총알이 너무 없어 잠깐만 총알이 너무 없는데 어 기다려봐 집에 갔다 와야겠다 그니까요 그니까요 저격수 총만 엄청 만들고 총알 안 만들었어 여기선 안 만들어지겠지 아 맞네 집에 갔다 와야 되네 이걸 많이 만들자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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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일단 어떤 거 다 분해하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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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는 것도 털었는데도 이만큼이네 일단 다 만들자 그리고 목탑 만들어놓은 게 있기때문에 바로바로 돌려 열심히 패턴이 부족하네 이거 브론즈 만들어야겠다 뭐야 이거는 수리가 왜 안되지? 아 이래도 총알이 모자랄 것 같은데 느낌이 모자랄 것 같단 말이죠 느낌이 완전 오래 걸리네 4개만 만들어봐 있는 거 다 만들어 야구방망이는 수리를 해야돼 야구방망이는 수리해야돼 기다리면서 치료 좀 합시다 오케이 오케이 솔직히 막 엄청 막 맞지는 않아요 시원한 느낌은 잘 안들어가지고 수리 야구방망이 수리하자 본인이 아닌 경우 수리를 못한다는 게 뭔 소리지? 그게 없어서 그런가? 그 뭐라고 해야 되냐 저기 제작도가 없어서 그런가? 음 이렇게 됐고 800발이면 충분하겠군요 800발 충분 내가 만든 게 아니라서 그런가 봐요 갈까? 갑시다 나의 텐트는 죽어서 태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잠깐만 어디서 출발해야 되니? 여깄다 그니까요 이게 사용하는 게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오우 저기 집 잘 지어놨네 여기 그리고 이게 그리고 이게 이게 게임이 그래도 이것저것 다 따지기에는 무료 게임이라 이 밑에 이 밑에인가? 아 저쪽이구나 무료 게임 무료 게임 치고는 잘 만든 것 같아가지고 내가 생각하기엔 내가 생각하기엔 어 아 얘를 패니까 광석 소년이 나왔네? 오 대박 뭔가 뭔가 못 보던 광석이라 캐야 될 것 같아서 캤더니만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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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서 일하는 노예를 두 명이나 얻었네 유명여 물고기 또 이쪽으로 가야되나? 다가져 다가져! 오! 채굴 권한 카드! 블랙펠 자원 채굴 권한 카드 빠샷! 죽어라 이 자식아 상자 발견 이런 동굴에 화장실을 참 잘 만들어 놨네요 의외로 깔끔한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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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언제 생기냐? 상자 발견 안되고 보스 한테 쓸거야 아 이리와 공중에 있는 애들이나 이런 걸로 죽여야지 아닌 애들은 그냥 두들겨 패는 거야 그냥 아 이 뭔데 이거 어디야 이거 이쪽으로 나가면 아 옆길이구나 어딘가 했네 브리아나 전 당신을 의심한 적이 있어요 브리아나의 기도서 무언가를 잃을까 걱정했죠 제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죽어가는 육신 그리고 뱃속에도 같은 처지에 안녕과 영생 전 당신의 이름으로 이러한 약속을 받았었죠 뭐야 기도문이야 그냥 더 안쪽으로 들어갈게요 안 밖에 돌았는데 임산부가 임산부들이 이런 나무로 변한다 했는데 과거로 들어가나 오 뭐야 나니 보스의 느낌이 나는데 아 눈부셔 어 뭐야 뭐지 여기는 누군가의 기억소 어 20레벨이야 이런 경우는 기관단총이 아 이제 뭐냐 저격소총이 좋을 건데 어 나 이거 모듈 달았는데 어디갔지 달지 않았나 뭘까 나 이거 달았던 것 같은데 뭐 어디갔냐 20레벨이면 살짝 높긴 하거든요 잠깐만 아 얘는 크리티컬 별론데 아이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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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을 발견한 것인가 아이안이 민들리 씨앗을 막 날리네 개꿀 개꿀 개꿀이요 개꿀 뭐야 아이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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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내 바다. 너는 잘 어울리지 않나? 넌 너무忙. Nancy is worried about you and so is Benjamin. You should consider moving back in with them. That way things will be easier after the baby is born. Tell them thank you. But I'm staying here. I can look after myself and my child. Brianna, you're like a daughter to me, a sister. Can you at least promise me one thing? If you ever find yourself in trouble, you'll come find me. All right. Anyway, it's my memory. Ah, it's like jumping to me. Oh, you're going to attack me? oh. When did you peque IPs come in? I'm not afraid for you. Oh, a fortress, huh? 諭 swoop. Oh, my throat. That sense was way right. It's good about my grip. Oh, I heard a lot. oh, we can do it. Samsung lives are bye now. I think questions are binary now right. Oh,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daarom don't you this to me! 어? After what you did you're lucky we only chose to exile you! You really want the blood of both her and her unborn child on your hands? Yer 가운데 뭐지? You know what that book of hers is, Gemexy. The vulture's use it to worship one of the great ones. Rules are rules, the vote's already been booked. Sub-roll as a nation, I think you're a cult. What do you think you're talking about, Meg? 아 여기 이거 쉴드구나 오케이 오씨 무서워 오 보스인가 본데 야 쟤는 약점이 어디니 연역인데 넘어가야 되네 기관단총으로는 싸울 수 없겠네요 아니 적용총으로는 싸울 수 없겠네요 우와 오씨 보라색으로 빛나는 데가 맞겠지 아닌가 어디가 어디가 약점이지 아 머리다 머리가 잘 안 보여 근데 머리가 잘 안 보여 이걸로 해볼까 야 이걸로 언제 다 때려 아 아 저쪽이구만 이제 알았다 등짝이네 등짝 뭐야 또 바뀌었어 약간 총알을 생김새도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네 아 이 게임 단점이네 이거 이런식으로 싸우게 만들거였으면 대검 같은 것도 쓸 수 있게 해놨어야 됐다 아 진짜 찐 RPG처럼 검도 사용하게 해놨어야 됐어 소울처럼 오 오 그러면은 붙어서 싸울만 한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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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칠 수 있는 구간을 만들어놓은 것 같은데 어 뭐야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갔어 읽지도 못했는데 나갔네 개꿀 혼자 잡는 보스는 아마 쉬울거에요 아까 저번에 보니까 사람들이랑 잡는 보스는 좀 느낌 다르던데 성질이 되게 급한 것 같다고요? 맞을지도 간다 4개 파괴된 삼각주의 차원 앵커를 제어하세요 와 다시 들어가야되나? 4개 파괴된 삼각주의 차원 앵커? 뭔 소리지 이게 이거랑 같은 장소를 또 가야되는 건가? 근데 안 찍히는 거 보면 추적 중인데도 맵에 안나오는데 뭐지? 아 전화기 뭐야 아 이거 이거요? 이거요? 아 이거? 하나 둘 셋 넷 이건가? 이거 4개? 아무거나 상관없나? 삼각주의 차원 앵커 아무거나 상관없는 건가요? 아 한글화가 이상한 거예요? 아 그래요? 일단 이 위에 가볼까? 하나 하면은 그 올라가는지 보자 어디갔어? 가자 가자 나의 오토바이 엘리자베스 아 그래요? 가까운 것만 하면 되겠네 오 뭐야 멀리 보려고 타워를 이렇게 지은 거 내비게이션을 보고 가야지 어이구 저쪽 길로 가야되겠다 이거 연료가 없어서 느린 건가? 하나가 이만큼이야? 연료에 따라 다른가? 한번 달려봐 음 그냥 느린 거네 여기 사슴 많다 아 달려가는 게 더 빠르겠어 뭐야 이게 와 여기 사슴 엄청 많아 아 이 정도면 오토바이가 아니라 스쿠터 아니에요? 스쿠터 오프 찍어놓은 게 없어요 진짜 이거 하나뿐이고 여기 하나에 여긴 안 찍었네 오프 이렇게는 세 개밖에 없네 진짜 이 정도면 뛰어가는 게 낫겠다 여기 좀 빠르네 어우 좀비 있나 보다 뭐 하는 듯이? 뭐 하는 듯이? 여기까지 와서 집을 지으시는 분들은 헬프? 뭐야 추적 눌렀는데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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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구나 한번 해볼까? 5레벨짜리니까 뭐 어렵진 않을 것 같은데 총알 아까우니까 어머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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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알 아까우니까 저격소 총을 저격소 총을 알게 오케이? 당신의 아내는 그럼 어떻게 됐어요? 비상 비상 아내 살려달래 오케이 어? 그럼 먹을 것 좀 달라오고 싶은데 모든 걸 바칠 수 있다면 뭐야 어 잠깐만 어 뭐야 어 그 버스 괴물이 여기 있네 나 봤어 나 봤어 나 봤어 잠깐만 날봤어 날봤어 이 자식 날봤어 날봤어 얘는 약점이 뭘까 탈하는 건가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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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하는 애는 아닌가 봐 오 이동한다 이동한다 아 보물이야 아 그 개랑 똑같나 보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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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주 주저 왔나 보다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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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떼고지는 이게 최고야 떼고지는 이것만한 거 없지 그렇지 아 됐다 잘가요 꽃 아저씨 아이씨 놀래라 어휴 뒤에 와서 서있네 병원에 가달라니까 병원으로 가죠 여기 한번 보고 갈까 어 이 가방 이거 아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네 아 너무 좋은데 진짜 이리와 더 좋은 둥기를 발견하고 싶다 이리와 죽어 있는 수가 찾아왔으면 죽여줘야지 갈게요 그냥 조용히 가야겠다 쫓아오지마 너무 깔끔하지 않아요 진짜 됐다 됐다 발차기 컷 아 저거 자꾸 계속 오네 가 가 가 인마 귀찮게 하지 말란 말이야 병원이 생각보다 크네요 오 간호사 사일러 앤 트윌이 떠오르는 사일러 앤 트윌이 떠오르는 네 상자 발견 아내는 좀 찾아줘야지 남편이 아내를 만나고 싶다는데 아 돌아가신 분이었어 죄송 죄송합니다 일어날 줄 알고 세상에 일어나시는 줄 알고 도감도 있네 아니 일어나시는 줄 알고 앉아있는 모습을 보니 갑자기 벌떡 일어날 것 같아서 나도 모르게 그만 일단 위에서 내리찍는게 세네 내가 행동을 조절할 순 없지만 여기가 아까 그 옆길인가 어 뭐야 다른 길이네 어 장비 상자 근접 강화 근접 강화 잠깐만 지금 내가 이걸 갖고 있나 이건 마체테이구나 아아 심지어 끼고 있지도 않았네 어 더 세지겠다 개꿀 우클릭을 하면 강타가 나가요 우클릭을 하면 강타가 나가요 아 아 이런식으로 나가는거구나 기다릴 틈이 없어 오우 때릴 맛이 나는데 주세요 주세요 폐지를 주세요 헬기 뭐야 생각보다 죽을 게 죽을 게 많지 않다 뭐야 이 빨간 거 방금 빨간 표시 뜨지 않았어요? 왜 애들이 위에서 쏟아져 나오냐? 뭔가 머리 위에 빨간 표시가 있었는데 유사한 무정 모드가 된다고요? 다 썩어가는 거 하나 먹을까? 그렇게 방망이 뽕 맛에 빠진 하은님은 방망이 마스터로 가시게 되는데 아니 둔기가 둔기가 정말 쓸만해요 생각보다 쓸만한 걸요? 확실히? 배 좀 채우자 얘 콧수염 난 거 같다 이렇게 보니까 물 한 번 더 먹자 어 방금 장기 손상 뭐지? 어우 감염도가 근데 높네 아 찾았다 좋은 상자 근데 안에는 어디 있지? 꼼꼼하게 뒤져본 거 같은데 내가 아내를 패 죽인 건 아니겠지? 내가 죽여 아내분을 때리진 않은 거 같은데 안 본 거 아 있다 있다 여기 넘어오기 전 저쪽인가? 아 저쪽이다 어 여깄다 어디서 꾸엥 소리가 나는데 어 여깄다 또 소리가 나는데 어디서 소리는 나는데 소리는 나는데 좀비가 안 보이네 나와라 좀비야 어딨니 좀비야 이쪽이 봤나 이쪽이 봤나? 일단 안 와본 곳이라 오기는 했는데 아 여깄네 저런 애들은 원거리로 잡는 게 나은 것 같아 죽어라 이 자식아 그러게 이렇게 좀비가 많은데 살 수가 있나? 올라가자 아 여기 아까 내려오는 그 길이구나 그러면 건너편 건물 내가 처음에 일로 들어가지 않았나? 나 처음에 일로 들어갔는데 어우씨 돌려라 파란색 표시보고 가볼게요 이쪽이 아닌가봐 막 그냥 탐사하다가 넘어온 거여가지고 여긴가 본데 여긴가 본데 이쪽에 아내도 같이 있지 않을까? 퀘스트용 건물인가 봐 파밍할 게 뭐 거의 없네 어? 아내분 아 어쩐지 그럴 그럼 그렇지 이렇게 좀비가 많은데 살아있는 것도 신기하지 사랑하는 폴 당신을 구하고 싶지만 휠체어 때문에 이 방에 갇혀서 더 이상 나갈 수 없게 됐어요 만약 누군가 이 메시지를 보게 된다면 제발 폴을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용 키트를 그에게 가져다 주세요 결국엔 아내는 사망을 했군요 하긴 이런 세상 살기 힘들지 어 뭐지? 갑자기 밤이 됐는데 어? 밤이 아니라 기억으로 들어왔나보네 어? 레이븐 목소리가 안 나오네 버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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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지? 어? 어 뭐야? 어? 몇 가지 지표에 이상이 있으니? 어 뭐야? 병동을 떠나지 마세요 어? 똑같은데? 이곳에 갇혔군 왜 목소리가 나오다 말다 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1월 22일인건가? 22년? 2월 1월 22일 간호사 703호 이번 병상 환자는 9월 15일 지표가 정상 범위로 회복될 예정이니 태연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퇴원 날짜 퇴원 날짜 달력 병동 아 목소리가 안 나와 뭐야 703호 2번 병상 환자 이거 뭔가 규칙이 있나본데? 아니 근데 똑같네 아니 근데 똑같네 퇴원 날짜 달력 병동 아니면 뭐 번호 입력하는 거 있나? 이거만 보면 어? 20 뭐지? 바뀌었어 21 20 뭐야 이거 어? 뭐야 바뀌었는데? 19 어? 5지? 18? 어? 뭐야? 어? 뭐지? 9월 15일 아 15까지 가야되나? 15까지 일단 가볼게요 16 15 15 아 이게 날짜고 잠깐만 아까 아까 몇일이었죠? 9월 이게 지금 2월인가? 저 위에가 그럼 여기가 3월 아 9 9 9월 15일 9까지 가 지금 여기가 지금 여기가 8 9 여기가 9 9 15에다가 703 703 7 7 7 7 8 7 7 7 7 7 10 17 2번 병상 그럼 여기가 700 잠깐 2번 병상 이게 2번인가 이게 2번인가 이 이상으로 누를 수 있는 게 없는데 어 뭐야 열렸어 열렸다 큐브 들어와 내 노예가 되어라 어 뭐야 스페이스 큐브 오 생각보다 금방 풀었는데 야스 신기한데요 가 인마 나갈 거야 비켜 저리 비켜 난 나갈 거야 뒤쪽으로 가자 한참 걸렸다구요? 아 퍼즐 정도는 짬이 좀 차서 말이죠 네 제가 퍼즐 푸는 게임엔 좀 짬이 있다 보니 근데 여기 아직 그거 못 찾았네 잠깐만 왜요? 더 뭐가 있나요? 다 찾은 거 아닌가? 퀘스트 중이어가지고 후회를 하다니 후회를 하다니 뭐 안 한 거 있나요? 뭐 안 한 거 있나요? 아 이미 옥상 갔다 왔어요 이미 한 번 갔다 왔어요 내려오다가 만난 거여가지고 한 번 갔다 왔어요 와 하나 안 찾은 줄 알았네 저 지금 무기 장비 뭐 장비 상자 찾기 이거 숨겨진 상자는 뭐지 또 일단은 여기 탐색을 아예 안 했기 때문에 내가 왔어 근데 아내는 이미 사망을 했지 뭐야 의료용 키트를 찾았어요 어떡하지? 사실대로 알려줄까? 미안하지만 아내는 이미 이건 사실대로 알려줘야지 미안해 어? 뭘 주지? 오 아이템 좋아 비상 비상 어? 차원 앵커를 제어하세요 이거 여기 하나 열었는데 왜 아 이 퀘스트가 열려있을 때 안 해서 그런가? 이거 되게 짜네 이거 내가 열었는데 이거 열었잖아 젠자 여기로 가야되겠다 오프가 어디 있었지? 너무하네 정말 여긴 나중에 털로 옵시다 하나 터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네 아니 여기 못 가? 여기 왜 못 가? 아우 아씨 놀래라 타워 저거 갈 수 있는 거 아니었어? 아씨 여기선 허허 아 그래요? 그냥 오토바이 타고 갈까? 아 여깄네 아 삭제 삭제 이거 말고 이야씨 멀리도 돌아가네 여기 여기 가까운 길이 있는데 왜 내비게이션 이렇게 나와? 내비게이션 진짜 성능 별로네 내비게이션 성능 뭐야 이거 정면으로 가도 되겠구만 아 이렇게 가도 이렇게 가긴 해야 되네 가자 생긴 건 이렇게 생겨도 친절한 친구들이요 그렇지 아아아 어디가 어디가 공격은 또 안 해요 일단은 갑시다 네 그냥 오늘은 좀 레벨이 딸리면은 서브만 하고 메인은 계속 하고 싶어서 어 방금 저 옆에 저거 뭐지? 어 방금 저 옆에 저거 뭐지? 슝 뛰어가네 아아아 잠깐만 저쪽으로 가려면 나도 뛰어가는 게 더 빠를지도 몰라 뛰어가는 곳이 가자 저 사람도 괜히 뛰어가는 거겠어? 걸어가는 것보단 나으니까 가는 거겠지? 아니 걸어가는 걸어간다 타고 가는 것보단 가자 너네들 탈 순 없니? 이 위에인가? 지금 저 지대로 온 것 같은데 고 지대로 올라가야 돼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사람보다 뛰어다니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 느낌상으로 오 수영할 만한 깊이가 아닌가? 아 연꽃이다 연꽃 뭔지 모르지만 일단 가져가 내비 성능이 안 좋아 간간히 이런 것도 해주면서 우리 집 주변에 없는 광석 해가기 확실한 건 이쪽 주변에 많이 있네 이렇게 이 위쪽에 주석이 많이 있네 200 여기도 신규 구역 발견 여기도 오토바이보다는 달려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오토바이가 훨씬 느리겠다 이건 집 여기요? 너무 시골인데? 나 그래도 사람 바글바글한 곳에서 사는 게 좋아가지고 거기가 좀 땅덩어리가 별로긴 하지만 그래도 왠지 집이 많아서 안정감이 들어 이런 고산지대에 혼자 사는 건 너무 외로울 것 같아 어머 뭐야? 오 기차역이네? 어? 상자다 여기 레벨 높다 올라가는 길이 여기 있군 쓰레기 죽고 저쪽으로 갑시다 나무가 예쁘네 근데 이쪽으로 오니까 확실히 사람이 저거 뭐야? 저 바닥 뭐지 저거? 이상한 돌덩이가? 땅 파는 괴물인가? 뭐지? 오 꼈지 너 꼈네 꼈어 머리가 드릴이야 오 뭐야 머리가 드릴이야 머리가 드릴이야 어떻게 올라가지? 오케이 어 뒤에 뒤에 상자 있다 오 뭐 뭐야 뭐 붙이 얻었어 이거 뭐야 뭐지? 신발 오 새로운 신발을 얻었다 방어구 이런 걸로 해야지 이런 거 이런 걸로 해야지 이런 거 오 자 하나 찍었어 잠깐만 아 이거 이거 아 아 깜짝이야 여기 좀 탐험을 해야 할 필요가 있네요 사원쯤 사원쯤 뭐야 사원쯤 사원쯤 뭐야 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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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맛이지 이 맛이지 이 맛 아이템 좋은 거 죽어라 이 자식 아이템을 찾아라 아이템을 찾아라 여긴 없나 없는 거 같애 넘어가자 저쪽에 하나 범위가 어느 정도 됐지 이거 스캔 범위가 온다 온다 어머 화살이 아니었네 본이 아니게 모두의 이목을 집중시켜버렸고 아저씨 언제 올라오셨어요? 어우 깜짝 놀래라 어 깜짝이야 소리도 없이 올라와 저건 또 뭐야 저건 또 뭐야 오 머리 머리 아아 어 어 어 미친 아야 본체만 사라지면 되겠지? 어 아 아 아 공격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 뭐야 저 녀석 없어져도 공격하는 거야? 도망가 도망가 냉기 터지면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아씨 아아 하하하 괜찮아 할 수 있어 아우 아 얘네한테 터지면 안 되는데 아 됐다 호우 정말 호기심은 위험해 총을 좀 좋은 걸 얻어야 될 텐데 총이 영 별로야 더 좋은 총 좀 저게 승기지마 레벨업 높아서 확실히 레벨업은 잘 될 것 같은데 오 이거 뭐야 뭐하는 곳이지 상자만 찾아도 될 것 같은데 너무 넓어 그나마 좀 난 것 같기는 해요 이렇게 조용히 싸울 거면 활이 난데 활 더 좋은 거 없나 활사랑 이게 의외로 스캔이 가까이선 안 되는 것 같고 올라가는 길이 어디 있을까? 여전히 쎄서 좋네요 이건가? 아 사다리 여깄다 어 뭐 표시가 있는데 여기 뭐 있나? 여기에 상자가 두 개나 있구만 무기 상자 과연 무슨 무기가 비밀 보물 상자 비밀 보물 상자 비밀 보물 상자를 찾아야 돼 비밀 보물 상자가 아까 그 보라색 그런 건가 오 저기도 상자 저기도 상자 있다 의외로 다른 걸 먼저 찾았네요 하하 아우 놀래라 아저씨 아저씨 그 말은 하고 나오세요 아우 놀래라 아우 놀래라 하하 갑자기 티 나오네 여긴 없어 패스 어쩌기도 상자 있다 상자 상자 저기도 있네 상자 저기도 있네 상자 저기도 있네 상자 저기도 있네 아우 은근히 작은 애들은 때리기가 어렵네 상자 저기도 있네 죽어라 이 자식 비밀은 어디 있을까? 보물상자 보물상자 약간 두서없이 다니고 있기는 한데 저 멀리 하나 바닥에도 하나 있네 얘네들은 비밀이 아니잖아 우상 수령 어 방금 뭐야 방금 얻은 거 뭐지? 옷인가? 방금 뭐 얻지 않았어요? 방금 얻은 거 뭔지 못 봤어 위에 뜬 거 여기도 상자 장비 상자네 핫 너무 빨리 지나갔어요 저기 봤고 여기 봤고 여기 저쪽으로 가보자 위에 있는 상자는 봤으니까 이제 여기 보면 되겠다 끊임없이 체크를 해 집단 공항? 집단 공항? 뭔 소리야 어디서 나는 소리야 근처에서 나는 데? 근처에서 나는 데? 오케이 열심히 꼬리만 때리면 된다고 뭐야 뭐가 또 날 봤는데? 옥상에 있는 녀석이구만 미쳤나봐 미쳤나봐 이거 위에 있는 것 같다 가자 사랑의 메라니 메라고 보기에는 너무 과격하지 않아요? 체벌의 느낌이 아니라 이건 폭력인데? 좋아하지마 나이스 이건 폭력이야 폭력 뭐지? 여기 없나? 오 오 오 오 진작 아씨 주변 한번 다시 둘러볼라 했는데 비밀상자라 올라갈 수 있는 건 아닌가 본데 비밀상자 그런 게 어디 있을까 없네 여긴 없네 계속해봐 비밀상자라고 하니까 막 어디 숨어있는 것 같아 어 이런 데는 아니군 괜히 버그나 걸리지 말고 저희도 상자 있네 어딨지? 더 들어가야 되나 여긴 아니고 하 여기가 아니다 그러면 아까 저쪽에서 한 바퀴 돌았는데 뭐지 여기 왜 이렇게 사람이 없지 죽어라 이 자식 이 안은 아까야 봤을 때 없었는데 저쪽 안쪽인가 저쪽 안쪽인가 여기 안 보긴 했어 이쪽인가 페인트 통을 주네 한번 갈갈이 하긴 해야 되는데 안 죽여도 되지만 너희는 내 경험치를 올려줄 소재이기 때문에 안 죽일 수가 없다 눈에 띄면 죽어야지 내 눈앞에 띄면 죽어야지 내 눈앞에 있는 게 잘못된 거야 도망쳤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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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겨진 녀석은 숨겨진 녀석은 어디 있는 거야 도망쳤어야지 이 안에 있나? 아까 저 이상한 덩치 큰 녀석 때문에 이쪽으로 못 오긴 했어. 여기 떼고 지내. 덤벼! 덤벼 자식아. 어? 저건가? 저거다 저거다! 발견! 아! 아잇! 진작! 사다리가 있군. 발견 발견! 이게 맞겠지? 나이스! 됐다 됐다 됐다. 이제 여기서 그냥 대충 파밍하면 됩니다. 어 저쪽에도 있다. 한번 갈갈이를 하러 가야겠다. 쓰레기가 정말 많아. 저기까? 입구를 막 부서있어. 이 위에도 있네 멀리서 보니까 사다리가 보이네 확실히 이렇게 너 뭐냐 뭔지 모르지만 죽어라 별거 아니군 여기 아까 둘러봤던 데죠 오케이 다음으로 넘어가면 되겠다 그러면 잠깐만 저쪽으로 나가야 돼 아니 얘네들도 낮 되면 사라지면 안 돼요? 오니처럼 오니처럼 밤에만 나타나면 안 되는 거야? 아침에는 좀 편안하게 돌아다니고 싶은데 편안한 장소가 없어 잠깐만 가자 아 그럼 집을 갔다가 잠깐만 아니 여기 찍고 가죠 여기 워프타워 있어서 워프타워 있는데 찍고 집을 갔다가 오토바이의 장점은 어? 뭐여기 어? 기력이가 아니네 뭔가 빨리 사람들이랑 하는 다음 보스를 하고 싶은데 지나갑니다 네 사람이 좀 그리워졌어요 너무 없는걸? 너무 없잖아 나 데미지 안 따라서 다행이다 깜짝이야 아저씨 아저씨 저 못 탔어요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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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괜히 내렸나? 일단 쫓아가 가는 길은 맞아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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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워주세요 오케이 여기서 내려가지고 쫓아가자 언제 앉을까? 오케이 오케이 아 감사합니다 맛있게 잘 먹었어요 아우 감사합니다 가자 여기 들릴 이유가 없다 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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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자 있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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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오케이 오케이 이쪽이 아니네 나름 재밌는 것 같아요 무료치건 아 뭐야 길 어디야 여기 맞잖아 여기 이쪽으로 아 옆길이구나 뚜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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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즈곤 얘기하는 사람도 있던데 데이즈곤도 이런 느낌인가요 안해봐서 모르겠는데 이것보단 더 피피한 느낌이겠지 어 어 어 어 어 뭐야 어 어 뭐야 여긴 사람도 쏘는 곳이야 잠깐만 여기 워프를 찍어놓고 가야겠는데 그러면 잠깐만 여기 워프를 찍고 가자 적대적 그러니까 여기는 같은 사람인데도 쏘네 어찌 보면 사람은 아니긴 해 따지 보면 사람은 아니지 나도 이동수단이 곧 파괴된다 이거 빨리 가서 수리해야 되겠다 아이 그럼요 이 정도는 공겜 아니지 이 정도는 공겜 아니지 저도 양심이 있지 좀비 나온다고 다 공겜으로 치진 않습니다 저를 뭘로 보시고 음 좀비 나온다고 다 공겜이 아닌 건 나도 알아요 좀비 나온다고 다 공겜이 아닌 건 나도 알아요 아 즐겜 보다는 즐겜 보다는 어 어 어 뭐야 사람들 사는 곳이 아니라 아이템이 있는 곳이야 저리 가 벌레만 잔뜩이네 오 평화롭게 지내고 계시는 곳에 제가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가는 길이 좀 들렸어요 이 게임 좋은 게 다른 생존 게임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생존 게임 같은 경우 그게 있어요 이런 거 배고픔이랑 이런 거 되게 빨리 떨어지거든 얘는 그러지 않아서 너무 좋아 어디로 가니 이 위에인가 여기 터널은 뭐야 마을을 네 쪽으로도 들어가네 다행이야 다행이야 이런 거 보면 뛰어가면 단점이 아 새끼손가락 아파 시프트 때문에 뭐해 아 됐다 집에 갔다가 집에 갔다가 흠 얜 이거 닫혀야지 움직이나 환경에 대한 감염물의 선호도가 다릅니다 수용 환경에 뭐야 기다려야 되는 건가 기다려야 되는 건가 음 얘는 지금 쉬는 중이라서 쉬는 중이라서 그런 거래요 어? 16레벨 달성 잠깐만 화살이 진짜 개꿀이야 아무리 봐도 아 아 트랜스 에너지가 작동시 소모량 화력 활약도가 차면 트랜스 에너지로 치환간 아니 이게 다른 데서 쓰던 말 그대로 써도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 게임만의 언어로 바꾼 말이 많잖아요 요즘 헷갈려요 설명을 보면은 알겠는데 이게 뭔가 말이 이게 번역이라 번역이 좀 이상하게 돼 있어서 그런가 뭐 대충 뜻만 보면은 아 그거구나 싶은 것들이 있는데 아 밥 밥 에너지 그냥 아무나 먹어도 되겠네 이러면 오우 많이도 구했다 나이스 아 아 아 너 됐어 아이 오토바이 수리해야 돼 오 뭐야 나 오토바이 두 대다 우와 오토바이 두 대야 후추 씨앗 후추 씨앗 이거를 삼십 개 제작을 하고 총알은 뭐 안 부족하니까 이걸 하나 더 만들어야 되겠다 음 됐어 이제 이십 이거 지금 해석 이렇게 해놓고 이거를 아 이거구나 아까 내가 얻은게 모두 참수 전투에 참여할 수 있으면 주인에게 순간 돌격 능력을 부여하여 검은 칼을 휘둘러 적을 공격한다 같이 싸워주는 얘는 아 귀여워 드디어 나도 생겼어 문은 닫아줘야지 얘 봐 문 열고 다니나 얘도 귀여워라 수리 좀 해야되겠는데 오 잠깐만 최대 4구도 이거 지금 만들 수 있는 거 아닌가 어떻게 만들지 개조를 어떻게 하지 일단 내구도만 올려야겠다 아 스킬 해금으로 아 아 보자 잠깐만 원거리 활용 일단 늘릴게요 넘치니까 중급 장비 제작돼 이런 것도 그 아드레날린인가 뭔가 만들려면은 이거 올려야 되는 거 아냐 아 이거 또 만들 수 있구나 아 잠깐만 지금 뭐 크게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아 나 요리하고 싶었어 요리 좀 올려야겠다 나 안 그래도 요리하고 싶었거든요 여기까지만 고기 고기까지 만들고 싶었어 연료정제 브론즈 고깽이 이건 뭐 아직 고급 총알 고급 총알 고급 총알은 좀 그래 아직 아 그리고 나 뭐 또 만들어야 되는 게 있었는데 아 여기 있다 이거 뭐 할 때 괴물들 온다 그러던데 됐다 공명기 정화용기 아 이런 것도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쓰면 되겠다 음 여기서 아 여기 있다 아드레날린 주사기 여기 있네 로켓 발사기도 있어? 대박 대박 바주카포도 쓸 수 있네요 토양재배 토양재배 어 씨앗도 있으니까 좀 농사 좀 지어볼까 빗물 저장장치 이거 누구 만들어 놓은 거 본 것 같은데 자판기 수용유닛 확장 수용유닛 확장 아 집을 빨리 이사해야 되겠다 근데 여기 사람 많아서 좋은데 이사는 좀 더 밑으로 내려가서 해야 될까 봐 빨리 이사를 가야겠는데 문이 안 닫히네 기다려 봐 드로이 조금 불편하니까 드로이 조금 불편하니까 아 음 여기 막 그건 없나요? 이 분명히 이거 뚜껑 닫으면은 어두울 거 같은데 집이 하하 집이 어두울 거 같거든요 아 워프타워 근처에 짓는 게 편해요 어 나 갔다 올게 갔다 올게 종이닝겐 어디였지 아까? 여긴가? 아 여기다 아 또 레벨에 따라 전기발전 이런 게 다르군요 어 여기 맞죠? 아 여기 아 가 맞구나 온 김에 이거 하고 가자 어느 방향이니 저쪽으로 넘어가야 되네 그냥 금방 20 찍을 거 같아요 하다보면 레벨을 수르륵 오르네 아 이정도 점프에는 새가 안 나오는 거야? 아 뭐야 저 사람 타니까 나도 타고 싶잖아 아 저 사람 타니까 나도 타고 싶잖아 어 뭐야 여기 왔던덴데 어 잠깐만 아 아 아 이거 왜 내가 맞아? 아 아 오 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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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가져왔어 안 가져왔어 야 내 큰일 났어 이거 안 가져왔어 가방 정리하다가 두고 왔어 이런 젠장 잠깐만 잠깐 아 멧돼지 멧돼지 오지마 멧돼지 아 안 가져왔어 아 진짜 이건 공격 막아주는 거라며 어 어 어 뭐야 아 이런 식으로 쓰는 거야? 아 아 이렇게 하면 회수 어 어 뭐야 피가 찼는데? 뭐지? 일단 집에 가긴 해야돼요 다시 갖고 와야돼 아 진짜 가지가지한다 정말 가지가지 아 가방 정리 그냥 대충 클릭해서 하다가 두고 왔어 아 아 진짜 이런 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제 먹을 거를 돼지고기도 그냥 먹나? 메스꺼음이나 구토를 유발할 수 있디 다시 가 여기 좀 쉬었다 가자 아 맞어 요리 그거 했죠? 요리 도구를 만들고 갈까? 잠깐만 잠깐만 일어나봐 아이고 아까 요리를 어떻게 어떻게 열지? 가구에 있나? 생활용품 아닌데? 아니요 저 패드 없어요 창문 아 여깄다 스토브 목탄 30개 목탄 30개 목탄 30개 이 안에 들어가겠지? 아 근데 중형이 여기 들어가고 요리하는 건 여기다 넣어야겠다 아니다 너를 아니 얘는 해체도 안 되는 아 어차피 해체도 안 되니까 집을 집으로 옮겨야 돼 이거 됐다 고양이도 구할 수 있다고요? 비버 마이어 마켓? 마이어 마켓? 아 됐다 어 집에서도 만들 수 있다 드디어 근데 나무가 없네 생각보다 작네 요리하는 거 클 줄 알았더니 이 집 주인은 아아 이 집 주인은 들어오지를 않네 어제 이후로 어제 이후로 들어오지 않아 여기 주인 집이 발전이 안 되고 있어 들어온 걸까? 레벨 2네 레벨 2 그냥 잠깐 띡 하고 마신 거 같은데? 접속하고 만 수준인데? 버섯 고기는 안 되나? 왜 고기 굽는? 아 여기 있다 구운 고기 고기를 선택할 수도 있구나 HP 증가네 얘는 너 다 구워볼까? 구워봐 오 효과 뭐야 뭐야 지글지글 에너지 되게 금방 안 차네 그리고 아까 브론즈인 곳 열려떨게? 뭐 되나? 만들어지나? 아? 아이고 갔다 올 동안 아니야 다 쓰지 말고 고기가 드디어 구워먹는구만 생고기로 집어뜯어 먹다가 이게 무슨일이야 생고기로만 계속 먹다가 약간 이런 부분은 페럴드랑 좀 비슷한거 같애 몇개라고? 18개 아! 아! 젠장 잘못 만졌어 끊어지진 않네 왜 자연친화적이고 좋잖아 집이 어때서 이거 너무 자연친화적이고 좋은데 괜찮지 않아요? 지붕만 연결되면 되니까 지붕이 연결이 될라나? 꼭대기 같은 경우는 그거 짓는거고 아니지 아니지 그렇지 아 그렇지 아 안맞는거 개불편하네 뭐야 이렇게 삐져나온거 뭐지? 왜 이렇게 삐져나왔지? 불편하게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여기 살짝 삐져나온거 뭐야 이거? 뭐야 저거? 약간 묘한데 여기다가 만듭시다 여기다가 만듭시다 시설 뭐야 어? 내가 안 열었나? 안 열었던 안 열었나 봐 잠깐만요 아닌데 어? 뭐지? 열지 않았나? 총알 때문인가? 아닌데 뭐지? 뭐지? 했는데? 해제했잖아 아 소형제작 때를 아 소형제작이구나 아 죄송해요 이건 장비제작으로 봤다 아 여깄다 여깄다 아니 자리가 이렇게 넘쳐나 보이는데 없는 거야? 아 젠장 뭐야 아니 무슨 소재가 없네 소형제작 때랑 헷갈렸네 그러면은 열면 되지 제가 헷갈렸네요 열면 되지 어딨니? 여깄다 아 아 이거 열고 이거 열고 이건 뭔 차이지 근데 어 이건 들어간 됐다 뭔 차이일까? 어 주사기 아 그러면은 이걸 소형을 없애고 이걸 두면 되는 거구나 이걸 없애면 되네 뭐 다 있을 필요 없는 거네 아 그러면 널 널 부셔 그리고 안녕하세요 널 아 공간 잠깐만 그러면 아 이거 이사하는 밑이 이사할 때 그냥 날라와서 여기 꽂혀있던 거였구나 흠 오케이 이렇게 둘 수밖에 없군 그러면 아 잠깐만 설계도를 좀 아 이거 총 설계도는 어떻게 많이 구하지 이거 더 좋은 애 갖고 싶은데 이거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건가 안지 일어나봐 AK 저격소총 이건 확실히 총알 먹는 괴물일 것 같아 누가 봐도 누가 봐도 총알 먹는 괴물이다 진짜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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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총이 낫네 주운 거라서 마을은 상인이 판다고요 가볼까 편지가 왔네 사전 예약 오오 뭐야 정식 출시에서 아이템 주네 어 어 뭐야 장난감 준다 아 그래서 어제 이거 배치해놓은 사람이 있었구나 오 AK 스킨이다 나비허물 물감 증서 오 뭐 이렇게 많이 주니 그렇다면 잠깐만 장갑이었지 아까 어 방금 받은 거 아니었니 방금 받은 거 아니었어 뭐지 가방 방금 장갑 받지 않았어요 아 그건가 설계도인가 설계도구나 장갑을 또 만들어야겠네 가면 넌 뭘 파니 오씨 뭐야 이거 스칼렛 드래곤 세트 손전등 무기에 착용 가능 아 오 무기에 착용도 가능해 뭐 많이 주네 노란색 아이콘 노란색 아이콘 으 뭐야 이거 니 그거니 너의 친구 이거는 캐시인가 보다 아니 따로 뭐 해야 되는 캐시란다 저기 이거 이거 유충 유충으로 사는 거 상점 잠깐만 상점이 이게 단대 어 이게 단대 그쵸 파밍해야 되는 거죠 그쵸 맞지 맞지 어 그냥 여기 옮기면 여기서 가면 되겠다 오토바이도 고쳤는데 오토바이 탈 만한 지형은 아니고 와 레이드타워다 레이드타워 누가 저기 레이드타워 지어놨는데 이거 총알 다 쓰기 전에 총알 다 쓰기 전에 총알 갈면은 버리는 거예요 그 전에 총알은 완전히 다 쓰고 갈아야 되는 것 같이 보이는데 방금 보니까 그런가요? 이번엔 죽지 말자 이번엔 죽지 말자 아 아 여기 무기 상자 여기 좀 찾아야 되는데 장비인지 무기인지 일단 달려 일단 달려 단서 단서 하나 더 있네 이걸 안 하고 간 건가 아이고 어 사람이다 사람 아 뒤에 쫓아가는 것 같은 그건 줄 알았다 인원인 줄 알았다 어 5 아까 그거다 5 잠깐만 뭐죠 숫자? 295인가 295인가 앞에 까먹었어 295 같은데 29 잠깐만 아니 이게 이제 다시 열린 거였어? 잠깐만 한 대라도 때려야 돼 아아아 오케이 나이스 눈에 보이면 바로바로 잡아야 돼 조용 조용 조용조용 오지마 오지마 오지말라고 오지마시고 카페 안에 단서 세 번째 자리 숫자가 가장 크고 중간 아이씨 보자 세 번째 자리 수가 가장 크고 중간 숫자가 가장 작습니다 보상은 당신이 좋아하는 젤리입니다 젤리를 가지고 여기서 엄마가 퇴근할 때까지 기다려봐 뭔 소리지? 오이 찍어야 된다 잠깐만 틀리면 이렇게 뜨는 거야 아닌데 아이씨 까먹었어 잠깐만요 큰일 났네 큰일 났네 큰일 났어 갑자기 어 뭐야 3이요? 뭐야 여기 답이 나와 있는데 3이였어? 3이 9가 아니었네 뭐야 뭐야 답이 나와 있잖아 중간에 내가 까먹었어 뭐야 뭐야 이런 친절한 게임 게임이 너무 친절한데 잠깐만 어디로 가야 되냐 어 일단 이리로 가야 되니까요 타고 가자 게임이 많이 친절하네 중간에 까먹었다고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주기까지 빨리 광석해는 것도 보고 싶은데 언제 차냐고 아야 내구도 떨어졌다 하 내구도 급하락 여기 아까 그 그 버스 아저씨지? 아 맞네 아까 그 아저씨인데? 여기 버스 아저씨 아까 그 아저씨 어 어이 친구 썸네일용으로 사진 하나만 찍자 오이 오이 내가 사진 한번 찍어보고 싶은데 이리 와봐 버스 아저씨 버스 아저씨 사진 한번 찍읍시다 아저씨 아저씨 혹시 모르니까 다시 한번 타볼까 오 열 수 있네 아 맞네 맞네 아 아 이런 드럽게 안 죽네 이 아 아 아 어휴 오케이 가자 내 오토바이 나와라 가자 됐어 됐어 이런 거는 영상에 있는 사진을 이용해도 되기 때문에 가자 내비게이션 따라서 갈게요 자동 달리기 이런 거 없어요? 이번엔 이쪽이네 애가 아니라 저 위쪽이네 아 모바일에는 있어요? 맞아 이거 모바일 유저들이랑도 크로스플레이 된다 그러지 않았던가 그쵸 움직임이 좀 어색한 사람은 그럼 모바일로 하는 사람인가? 아 여기 사람들은 왜 경계를 하는 거지? 뭐야 뭐야 누군가가 처리하고 들어간 거 같은데 그럼 날 편하지 지금 안에 누가 있다 앞에 다 처리하고 들어갔는데 어 뭐야 여기 상자 있네 아 내 팔 이런 건 풀피 유지하고 가야지 뭐야 뭔 소리지 무전기 소리가 들리는데 새로 생기기 전에 얼른 들어가야겠다 새로 생기기 전에 얼른 들어가야겠다 보스 잡는 거일 수도 있어 저 이상한 불빛 나오는 데랑 점점 가까워지네 오오 그거 같애 러스트 동굴 같애 뭐야? 이게 뭐야? 헉! 뭐야 여기? 뭐..뭐 키우는 데야 여기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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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는 데인데 아니요 진짜 총알보다 총알보다 석궁이 너무 세서 아 아이씨 아 생겼어 아 아 쟨 됐어 아 아 이제 들어가면서 잡아야 되겠네 총알 좀 더 아니 화살 좀 더 챙겨올걸 그랬나 아! 아 뭐야 이씨 아아 총알 피해 총알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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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식 됐다 총알 피해서 다행이다 봤죠? 방금 총알 피하는 능력 봤지? 방금 총알 피했어 아니 근데 여기 뭐야? 여기는 기본적으로 오염이 되네 오염도 오염도가 낮 오염도 그거 방어구를 좀 차고 올걸 그랬나? 저도 여기서 처음 봤어요 총 쏘는 애들을 얘네들은 총으로 싸워야 되겠다 아 아이씨 오 오 위에 그것도 있어 아아이 드론 뭐야? 미친 드론은 또 뭐야 드론 뭐야? 아니 쟤 뭔데 저렇게 단단해? 아이씨 화살만큼 좋은게 없네 좀 처맞더라도 화살 써야겠다 됐다 화살이 너무 좋아 됐다 총알이를 내가 총이 내게 내가 구린거일 수도 있는데 오 저 가운데 워프있다 여긴 좀 조심해야되겠네요 확실하네 러스트 그거 같아 NPC 느낌 나는 애들도 있고 총 쏘니까 제가 제가 2티어 무기가 없어서 정말 잡템은 정말 열심히 죽고 다녔지만 이미 늦었다 이 자식아 총을 못 만들어서 아 아 나 만들 수 있다고요? 아니 쟤 왜이렇게 세 쟤는? 쟤는 진짜 단단해 쟤부터 잡아야겠다 아아 오 야 오 야 오 야 아니 물 마시지 말고 자폭드론이야? 왜 갑자기 물을 마셔 아 아 저 보라색이 방어 방어구네 아이고 여기 무기 만들고 다시 올까? 좀 손해인데 아이고 맞아요 집 꾸미는 재미 아아 내려오네 등에 드론을 메고 있는 어 야야야야야야 야 이거 다시 다시 오자 좀 갇히고 와야 되겠다 야야야 아 저 사람도 활 들고 왔다 저 사람도 활 들고 왔는데 집에 가서 방어구 강화도 하고 와야 되겠다 그런가봐요 밑에 텐트 칠 걸 그랬어요 아까도 들어가기 전에 치긴 했었는데 아 집 됐다 이거 장비 제작돼 2티오라는 게 이거 별 2개짜리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나 총 진짜 없는데 난 내가 말한 건 별 2개짜리 얘기한 거였는데 아닌가 보네 이런 거 말하는 거 이거 하나? 제가 갖고 있는 게 지금 기관단 총이 아마 이거 소총의 저격총이요? 저격총 잠깐만 튜닝을 하나만 더 할까? 금고리묵이 개꿀인데 진짜 아니 활은 올리지도 않았는데 나 활을 그렇게 많이 쓰면서 이건 지금 이렇게 봐봐요 이거 이 이 공의 레벨 2 이렇게 뜨잖아요 이게 2티오 짜리 아니에요? 이렇게 1이 뜨는 거 공의 레벨 1 이렇게 뜨잖아 그쵸? 이게 2티오죠? 맞죠? 요즘 다 1티오잖아 요즘 다 1티오잖아 파란색 보라색 상관없이 이 공의 레벨 2 이렇게 되는 게 2티오 아니야? 신발은 그래도 좋은 거니까 올리자 제작에서 제작에서 아 아 이거 말 아 이렇게구나 근데 이미 2티오로 만들 만한 총이 딱히 없어서 중요한 거 잠깐만 내가 갖고 있는 저격서 총 잠깐만 그쵸? 나 이미 2티오 갖고 있는 거 맞죠? 어? 아 헷갈려 잠시만 저격서 총을 들자 아 이렇게 하면 뭐가 달라지는 거야? 데미지 아 3티오잖아 392 내가 갖고 있는 거 2티오 저격서 총 총알을 더 좋은 걸로 만들어야 되나? 아 모르면 만들면 되는데 어차피 아 어지럽군 아 255 아 만들어야겠다 그러네 1티어 갖고 있는 거네 가만있어봐 이러면 이러면 남은 거 다 만들고 아니 너무 어려워요 정보 없이 그냥 막 하다보니까 아 아니 너무 어려워요 모르면은 보통 이런 거 막 검색해서 하면 되고 그런데 정보 없이 그냥 막 들이받으려니까 생각도 없이 막 하고 있잖아요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재밌게 하고 있어요 전 나름 재밌게 즐기는 중이랍니다 아 지구 집에만 오면 이래야 하는 거야 쉬지도 못하고 바로바로 넘어가는 것도 올렸구나 예 맞아요 무료 게임이라서 여차해서 본인이 재미없으면 그냥 접으면 돼요 무료 게임이니까 재료 수급이 안 되지 않아요? 지금 철갑탄 만들기에 내가 재료 수급이 되나? 뭐야? 이거 뭐지? 나사 어 뭐야? 오 막 갔다 오니까 막 뭐가 많아졌네? 철광석 아니요 안 뚫었을걸요? 아마도? 아마도요? 아까 얘네들이 준 거 어디 있어 갈갈이 붙어야 되겠네 아이고 아이고 아까만요? 아까만요? 아까만요 어 뭐야? 뭐야 나의 아까만요 지금 만드신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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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제 찾아오셨던 분 뭐예요 운전도 할 줄 아세요 와 대박 우와 차 뭐야 우와 우와 차 타고 다녀 처음 봤어 이 안에서 차 타고 다니는 사람 처음 봤어 뭘 주고 가시는 거죠 아 이런 거 주지 말라니까요 어제 말씀 못 들으셨나 이런 거야 어 근데 뭐죠 뭔데 아 이런 거 주시면 안 되는데 재료를 주셨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재료 주시고 가셨네 아 이거 또 여기 고이고이 넣어 둬야지 아유 집이 어디 시길래 집이 멀지 않으신가 여기서 잠깐만 내꼬 활은 지금 뭐지 아 활도 활도 지금 올리지 말고 아 재료 아깝네 활이랑 이거 그냥 잔뜩 만들어야 겠자 잠깐만 활 2티어로 늘리고 잠깐만 서브 무기로 들고 잠깐만 그럼 1티어 짜리는 자연스럽게 없어지나 어 어 어 아 우선 샴푸 하이 감사합니다 자 잘 쓸게요 아 아 갈아야 되 어차피 아머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으 헷갈리니까 공이 2레벨 어 맞네 이걸 갈면 되는 거잖아 이거랑 저격소총을 갈아 그러면 이거 이 티어를 만들고 그 다음에 아 잠깐만 장착을 안 했어 장착을 하고 보라색 스카요 스칸은 또 어디서 넣는 거대 그 다음에 튜닝을 해서 브론즈 인구 잠깐만 브론즈 인구시랑 아 브론즈 인구 둘 다 1이긴 해도 아니 이건 일단 두고 목탄 나무를 주셨으니까 나무를 목탄으로 나무랑 필요할 때마다 캐서 쓰기는 하는데 이걸 또 갖다 주셨어 아이차 아이차 이것도 꽤 많이 필요한 것 같은데 주석도 아까 열심히 캤더니 이럴 때 쓸 수가 있네요 이제 방어구를 방어구도 올려야 돼 잠깐만 지금 갖고 있는 것보단 좋은 거지 비교하는 것 좀 나왔으면 좋겠어 245 비교가 안 되니까 HP가 올라가는 거 이거랑 이거랑 48 장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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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자 장갑 만들자 장갑 아예 새로 싹 깔아야 되는구나 2티어로 올라오고 나서 뭐 만들질 않았으니까 진짜 아예 새로 싹 깔아야 되네 레이드 방어구 세트가 될 거라고요 이거 뭐 세트 효과도 있어요? 아 동물 가죽이 없구만 잡고 오면 되지 눈앞에 있는 게 사슴인데 뭐 하나 정도만 있으면 되니까 이리 와 착하지 주변에 사슴 진짜 많네 가죽 하나 내놓아라 필요할 때마다 원래 이 게임이 그런 게임이니까요 시간을 투자하고 만드는 데 오래 걸리고 제작도 해야 되고 아 3지역을 열렸을 땐 레벨이 3으로 올라갔다고요? 그럼 저는 이 레벨이 방금 된 거네 저 그런 거 같은데 어제부터 됐었어요? 아 그래요? 아 뭐가 많아지면 이제 어 장착을 안 했다 뭐가 많아지면 정신을 못 차려서 이건 지금 제가 뭘 내가 지금 이거 올려놓지 않았나? 오염내성은 이게 또 넓네 장착을 했구나 HP가 내려가는데 이게 뭐지? 튜닝을 내가 방어구를 했었나? 2티어 오래 입고 있을 거니까 장갑 레이드 장갑 일단 다 올리자 됐고 무기도 올리면 되죠 정신이 없군 일단 기다려 잠깐 천천히 합시다 저 지금 정신이 없어요 갑자기 한 번에 너무 많은 걸 바꾸니까 정신이 없어요 천천히 4개 다 올려 이거 막 이렇게 써도 되나? 어우 부족하네 가만있어봐 생각보다 부족하네 주석을 좀 캐놔야 되는데 그러면? 주석 캐러 가야 되는데 여기 주석이 없어 주석 캐려면은 아까 보니까 이쪽 근처에 많던데 근데 캠프가 여기 있네? 이 근처에서 캐고 와야 되겠다 60시간 후에 신지역이 열린다고요? 오우씨 깜짝이야 27레벨 뭐야 우와 레벨 높다 레벨 완전 높다 여기 맞나? 저 밑에 쪽이었나? 여기 말고 저 건너편에도 많았던 것 같은데 아 이건 집 근처에도 있으니까 굳이 캘 필요 같구나 이 밑에였던 것 같아 찾았다 어? 이사를 일로 올까? 맞네 이사를 오면 되겠네 오 이사를 이 근처로 한번 와볼까? 근데 자리가 없을 것 같은데 이사 어떻게 했죠? 이 옆에 있는데 여기는 안되나? B를 누르고 오오 여기 이사 와진다 오! 오 꽃밭인데 여기 야 잠깐만 뷰가 좋은 곳으로 왔어 나쁘지 않아 뷰가 좋은 곳으로 왔어 오오 드디어 드디어 괜찮은 곳으로 너 이제 위치 바꿀 수 있니? 얘 때문인가? 얘 때문일 수도 있어 아 얘 때문이었네 얘를 아 이러면 위치를 많이 바꿔야 되는데 잠깐만 아 됐다 오 됐다 됐다 드디어 바꿨다 아 이거 만들어야지 위치 나쁘지 않아요 일단 꽃밭이어서 좋네요 저 옆에 아까 상 잡았는데 이런 곳에 없다고? 왜 없지? 더 필요하네 그러면 일단 이거 올리고 이거 많이 필요하네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그러면 떠나기 전 서울에서 좁게 살다가 시외로 오니 바로 별병이 되어버린 집 예쁘게 지워놔서 이게 그나마 괜찮아 보이는 집을 좀 더 지워야 되겠는데 잠시만요 나무를 좀 캐가지고 집 외형이라도 좀 바꿔놔야겠다 너무 뻥 뚫렸다 집을 좀 예쁘장하게 만들어야지 아 여기도 창문 할까 그냥 똑같이 똑같이 창문하자 그냥 하고 이러면 이제 나무를 쓸데없이 써버렸네 이것도 이걸로 바꾸자 그냥 그리고 천장을 어머 차고는 뚜껑이 안 돼? 그러면 해체를 해 여기는 고민을 좀 해보고 지붕부터 만들자 여기를 벽이 없어서 설마 안 만들어지냐? 안 되네 오케이 그러면 아까 어디 있어 이렇게 있어야 되는 것 같고 어때? 이러면 만들어지겠지? 그렇지 음 음 좋아 좋아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를 아 여기 지붕 뭔가 좀 작은 지붕을 꼽기에는 좀 애매한데 삼각 지붕 음 천장으로도 안 막히니까 하나 더 올리면은 외형이 예쁘지 않을 거야 좋았어 그러면 테두리를 하 이거 참 여기만 뚫려 있어야겠다 어쩔 수 없다 아냐 없는 게 나을 것 같아 납작한 게 그냥 나오려나 뿔 같은 거 안 하는 게 낫겠지 여긴 되나? 아 여기도 된다 어 뭐야 올라와졌네 멀리서 한번 볼까요? 보자 위에가 좀 색깔이 아 이건 뒤집어졌어 아 잠깐만 이거 색깔 왜 이래? 색깔이 왜 이러지? 아하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반대편을 했네 아 아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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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사해서 이렇게 하고 여기를 제가 시켰나 본데 이거를 여기를 부셔 천장 작은 아닌데 이건 좀 큰데 삼각불 모서리 아 아 이걸로 지워야 되네 어 뒤에 광석 캔다 저기 회전이 회전이 안 되냐 왜 왜 어 됐다 됐다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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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 거 같아 음 좋아요 좋아요 됐다 그쵸? 집이 엄청 어둡겠죠 아 잠깐만 이거 왜 왜 안 되니?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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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는데 야아 야 이건 아니 이게 이렇게 된다고? 지붕을 다시 만들어야 되네 아 됐다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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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어둡진 않네요 제가 후레쉬로 살면 되니까 어차피 아니 이걸로 살면 되겠네 이거 아 힘들었다 자 교체했고 업글만 하면 되고 이거 다 갈아입었고 총알이 문젠데 잠깐만 총알이 음 총알이 뭔데 이거 총알 고급 총알 이건가 아니 근데 스타더스트 에테르가 필요해서 이거 지금 지금 내가 이거를 이거 막 그렇게 막 많이 낭비하는 것도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고급 총알 올려봤자 아직 아직은 아직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와 정찰 드론도 있어 대박 소용돌이 발생기는 뭐지 영지확장 땅을 늘릴 수도 있구나 방어공사 장비창고 장비창고도 따로 있네 일어나시오 네 개 더 기다려야 돼 네 개 더 기다려야 돼 활 활 또 올리는 게 좋아 아 근데 더 캐야 되겠다 저 녀석 캐는 거 기다릴 수 없어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사람이다 사람 너 하나 캐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니 우와 뭐야 아우와 뭐야 개구리다 블루 개구리 저 개구리는 어디다 쓰는 거지 능력이 뭘까 주변에 있는 거 잔뜩 해야지 진짜 내가 패럴드에서 또 집을 제대로 짓지도 못하고 계속 멈추고 어 그렇게 서러웠는데 다른 의미의 패럴드를 이렇게 즐겁게 하고 있다니 여기에 포켓몬만 있어도 여기 포켓몬만 있어도 비슷할지도 좀비가 없고 포켓몬이 있으면 아마 한 번 더 올려야 될 거예요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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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필요하네 야 덕해 덕해 위에 가서 덕해 파괴된 삼각주요 그러면 스토리 하면은 받을 수 있는 앤가 보다 일단 이웃 주민들은 집을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네 이웃 주민이 1과 저 아래쪽에 집 하나 더 있던데 만들어놓은 거 보면 신경은 별로 안 쓰는 것 같아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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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친구 근처로 간다 쟤 뭐야 뭐야 불쌍한 녀석들 불쌍한 녀석들 너넨 그렇게 태어났어 어쩔 수 없구나 근데 또 만들려면 목탄이 필요할 텐데 그치 나무가 필요하군 이제 근데 근처에 파민진도 있어서 괜찮은 것 같네 오 저 뭐야 뭐야 테라스도 만들어놨어 대박 대박 테라스 테라스 나도 만들 순 있는데 나무 캐가지고 이런 거 만들다니 아직 안 열었군 오케이 이런데 시간을 투자할 순 없지 악덕 공장주라고 하기엔 나도 너무 열심히 일하는 거 안 보여요 나도 나도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있잖아요 서운하게 더 그러지 맙시다 더 그러지 맙시다 이참에 35 계단 장불 창고 실내 장식 설계 작업대 설계 작업대 이거 뭐야 계단 아 계단 난간 있다 오케이 이거 하나만 열면 되는 거였네 아 나무가 없구나 아 나무가 없구나 오케이 나무 목탄으로 다 만들어버렸지 유황도 좀 캐주고 젤리 좀 먹겠습니다 맞아요 좀 얇아요 모기장 약간 메시망의 모기장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얇은 천 위에 앉아있으면 이렇게 자국 생기잖아요 지금 지금 그래 뭐야 하나 어디갔지 하나 만들어지는 소리 아까 났었는데 아 여기 있구만 어머 너 왜 너 왜 그 위에 올라가 있니 어떻게 올라갔지 쟤 쟤 쟤 왜 어떻게 올라간 거야 이거 남 남이 막 우리 집 문 열고 들어올 수 있나 그렇게도 되나 내가 다른 집 들어가보자고요 왜 다른 집을 들어가보자고요 하나만 더 먹자 문이 있는 집 오픈형인데요 저기는 오픈형인데 문 다 열고 다니는데 사실 문 아니어도 창문이 있어서 창문으로 뛰어넘어 다니면 그만이라 천장 내 천장 진짜 높다 14개가 더 필요해 만들어놓고 가야 되겠다 만들어 놓고 가야 되겠다 용광로 용광로 용광로를 더 만들까 아니야 이것만으로도 충분하긴 해 이게 지금 목탄이 만들어져야 되니까 그러면 목탄이라 나무도 정말 꾸준히 캐야 되네 그런 식이라면 이것도 채집 도구를 빨랑빨랑 올리는 것도 방법이네 한 번 캘 때 많이 캐지면 그만큼 많이 필요 없으니까 채집에 브론즈 곡괭이 가죽도 필요하네 브론즈 곡괭이를 하나 만들어야겠어 이것도 슬슬 내 구도 다 돼가니까 아이고 아이고 뭐지 방금 데미지 난 도대체 아닌가 약해서 그런가 이거 보면 또 평범한 것 같기도 하고 눈을 보이길래 오긴 왔는데 와 머리 한 방 터지는 애들은 장난 아닌데 부셔 부셔 됐어 어 됐어 훨씬 세지긴 했다 훨씬 됐어 됐고 올라가야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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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바닥에 내려갔는데 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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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미지가 들어가네 아! 미쳤슈 집 바로 옆이라 가끔씩 놀러와야겠다 옆집 좀비 주인들 좀비들 한 번씩 대화 나누면서 안녕하세요 몸의 대화를 나누면서 주먹질하면서 주먹질하면서 심심할때 쌈박질하러 가야되겠네 됐다 넥이 더 부족해? 좀만 더 기다리자 오래 걸리네 올해도 걸리네 올해도 걸리네 이거 집을 기둥을 기둥을 여기다가 기둥을 여기다가 하나 박고 여기다 박고 해가지고 지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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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별로다 잠깐만 프레임을 넣어야겠는데 프레임을 넣어야겠는데 기둥이 너무 별론데 뭔가 으룡대는 소리가 이렇게 들어가면 별로이려나 하나 이거 볼까 음 어 나쁘지 않다 음 음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다 여기에 네 만들 수 있는 가구 아 베란다 자체가 아예 있네 굳이 이렇게 만들지 않아도 아 이건 이렇게? 아 오케이 시설 아니 가구 테이블은 좀 테이블은 좀 뭐 많지는 않네요 이 인테리어 용품이 그렇게 많지는 않네 간다 지금 그 집 분양가가 얼마인가요? 분양가요? 아 이 정도 뷰에 아까는 좀 도시라서 비싸긴 했지만 한 이 정도 뷰여도 한 3억 8천? 한 3억 8천 정도? 뷰 좋잖아요 이웃집 좀비랑도 친하게 지낼 수도 있고 3억 8천 정도? 분해를 하고 가자 드디어 완성이 됐네 드디어 완성이 됐네 2억 13억 2억 9천? 5억 10만? 1억 8천? 1억 8천? 2억 6천? 2억 8천? 3억 8천? 3억 8천? 2억 9천? 1억 8천? 2억 8천? 아 일단 너 나오고 니가 들어가고 아 됐다 오케이 됐나? 가자! 가자 다시 가자 가자 이제 조금 더 쎄졌겠지? 난 강해졌어 왜 이거 안 먹어지냐? 먹고 싶은데 아 됐다 아 잠깐만 아직 하나 준비하지 않은 게 있다 총알이 없다 총알이 저격수 아닌가? 저격수총 총알 좀 더 얘는 총알 많잖아 저격수총 총알 좀만 더 만들까? 백 백 몇 발만 있어도 백 발도 많은 것 같긴 한데 지금 몇 발 있지 이거? 삼백 발? 삼백 발? 얘는 좀 소모가 빠른 것 같아요 확실히 그리고 총기 데미지를 오 이거를 이거를 레벨별로 두면 보기 개불편하네 이거 교체하고 저격수 총이 어딨지? 아 여기 있다 이거에다가 음 음 음 이거를 이쪽으로 장착을 하자 이렇게 두 개랑 화살 화살 화살에 뭐가 들어가 있지? 화살 어딨냐 어잉? 화살 어디갔어? 화살도 여기 있지 않나요 원래? 어디갔지? 화살 화살 지금 아무것도 안 껴져 있거든요 탄창 용량 늘리는 것도 있네 이건 똑같기는 한데 음 탄창 용량은 필요가 없는데 잠깐만 얘는 화살에 못 담아서 그렇구나 안 떠 있는 거 보니까 화살에도 뭘 넣으면 좋겠는데 어 이건 넣어진다 그냥 이걸로 넣자 방어구를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건 됐고 이건 됐고 이건 됐고 착용을 다 해 다 어 이건 됐고 장갑 약점 데미지만 총기 데미지 올려 됐다 아 됐다 그럼 일단 들어갈 때 오케이 오케이 가는 데까지 시간이 참 오래 걸리네 가자 가자 드디어 가네요 아 저 안에 사람 없을 거 같은데 나랑 같이 싸워줄 누군가가 없는데 큰일 났네 오 근데 슬슬 렉이 걸리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뭐지 뭔가 버벅인다 뚝뚝 끊기는 느낌이 조금 드는데 상자를 발견했다 뭐지 뭐지 사람이 있었나 왜 혼자 죽은 거 같지 어 저게 뭐예요 저 빨간 거 뭐야 저거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저게 뭐지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먹을 수 있는 건가 어 없어졌어 아 여기 있다 뭐야 자 뭐야 뭔지 모르지만 일단 들어 봐 뭐야 뭐야 나 어딘가에 들어온 거 같은데 지금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하나 더 있어 변이체 제거 하나 더 있는데 어딨어 이거 어떻게 내려놓지 30마리 아 이거 약간 진짜 방어네 괜히 왔다 어느 방향이냐 아야 50마리 몇 마리까지 있는 거야 이거 얼떨결에 궁금해서 왔다가 이게 무슨 아 저기서 온다 총알 당비 나중에 총알 모자란 거 아니야 됐다 오 아니 그래서 이거 어떻게 내려놓는데 아 버리기 아 버리기 뭐야 뭐 주는 거야 미니... 미니 옐로우? 이게 뭐야 어 저게 뭐야 뭐... 뭐지 저게 뭐지 장난감인가 아 아직 한참 넘었는데 뭐야 패스는 아닌 거 같은데 패신가 패신가 아 네 진짜 이거 깹니다 이거 나 이거 퀘스트 깰 수 있을까? 이거 친구 한 명 보유 아 이 위에 있는 퀘스트보다 이게 더 어렵네 친구 한 명 사귀는 퀘스트가 더 어려워 친구 한 명 사귀는 퀘스트가 더 어려워 아 잠깐만 여기에 텐트를 지어놔야겠어요 혹시 모를 때를 대비해서 나무까지 와 가뭄비나무 오랜만에 본다 마인크래프트 그 저기가 마지막 장소겠지 뭔가 이야하네 여기 중턱이 안 만들어지나 나도 여기다 오케이 가자 있다 현ege 천사백이 터지네 이게 아 뭐야뭐야뭐야뭐야 아 아유 저것도 부숴야돼? 얘도 부숴야되나? 아니겠지? 상자는 내가 먹으면 어? 안에 누구 있다 그래서 여기 사람이 없었구나 안에 누가 있어 총소리 났다 사람이 있으면 살짝 안심 근데 나랑 같은 곳에 있으면 괜찮은데 아니면 좀 그런데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문 앞에 있을 것 같아 주의를 하면서 갑시다 음 애초에 올라가는 게 맞구나 어 어 누가 다 죽이고 갔었다 오케이 아까 못 죽인 시점부터 오 오 오 뭔 소리야 오 미사일 소리 뭐야 뭐 터지는 소리나 아 깜짝이야 적인 줄 알았네 오 오 그렇지 어 이거 뭐야 떼놔 떼놔 아 이거 뭐 하고 와야되나 오 여깄다 저 안쪽으로 들어가야되나봐요 저 안쪽으로 들어가야되나봐요 뭐 들어가는 길 없나 밑에서 들어가는 건가 보다 그럼 이쪽 길이 맞는건가 바깥으로 나가는 길처럼 보이는데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아까 저쪽 끝에도 들어가는 길 아니지 않았어요? 어? 길로 치면 여기가 맞는데? 갑시다 주변을 잘 살펴 갑자기 생길 수 있어 정밀코어 아 열심히 랩업하고 왔는데 ㅋㅋㅋㅋ 약간 랩업을 하고 왔는데 뭔가 다른 사람이 잡아서 편안하게 들어가니까 살짝 편하기도 하지만 어? 아 말 끝나기 무섭게 나오네요 뭔가 약간 서운하다 하려고 했는데 네 암 없지요 없지요 이제부턴 나오나보다 저 있다 저기 누구 있네 이미 앞에 있네 사람들이 하 이미 사람들이 있네 별로 없네 어쩐지 사람이 별로 없더라니 다른 사람들이 다 죽이면서 가고 있었어 뭐 나야 뭐 파밍하니까 좋아요 네 어? 근접 강화 아 깜짝이야 아 그래도 이 게임 또 나름 괜찮은게 문 열려 있는 데만 들어가면 돼 너무 괜찮지 않아요? 막 파밍한다고 문 열고 닫고 다니고 막 이러면은 자기 위치도 모르거든 내가 여길 뒤졌는지 안 뒤졌는지도 모른단 말이지 근데 여기는 문 열려있는 데만 가면 돼서 애꿎은 이상한 건물 안 들어가도 돼 사람이고 근데 여기서 사람 쏘면은 어차피 PVP 서버가 아니라서 안 맞겠죠? 어? 어? 뭐야 너 뭐야 어? 이 사람 어떻게 도와주지? 아 네! 아드레날린 멍 때린 사람한테 저버렸네 오케이 만들면 되지 만들 수 있으니까 오케이 아까워하지 말자 이랬는데 들어가서 죽어버리면 어떡하지? 들어가서 죽어버리면 어떡하지? 사람 구해주기 미션이 있긴 하네 아 오케이 퀘스트 달성했으니까 오케이 아까워하지 말자 어쨌든 한 번쯤은 구했어야 하는 거네 어차피 친구 없어서 피해를 누르면 PVP여? 아니 굳이 할 필요 없는 걸 뭐야 저거 오토바이구나 여러분들도 한 번 해보세요 이거 재밌는데 저랑 같은 서버에 들어오셔도 됩니다 이거 같이 집 근처에서 살게 해줄게요 이봐 당신 다른 사람인가? 오케이 워프 워프타워 해지 광성 노예라니 같이 레이드하고 즐기자는 거지 생각하는 게 왜 다들 그 모양입니까 여기 들어올 때 제가 봤던 기억으로는 100002였나? 그럴 거예요 채널 볼 수 있나? 채널 같은 거 이 안에서 못 보나? 어디 채널인지 이 안에서 못 보나요? 아니 뭐 만나면 좋다 뭐 이거죠 지금 게임 플레이는 하고 있지만 게임 플레이는 하고 있는데 뭐 같이 동행하면 가끔씩 가끔씩 만나서 동행하면 재밌다 뭐 이 정도 밖엔 뭐 없네 아 맞네 이거 보스 잡는 거네 또 잡으러 왔구만 친구비라니 에이 무슨 친구빅입니까 이 안에서 이 안에서 무슨 친구비예요 자급자족하는 곳인데 뭐 이건 뭐야 장기 손상을 치료한다? 장기 손상은 또 뭐야? 친구빅 광성이라니 아예 안 주셔도 된다니까 같이 게임을 즐기는 유저인데 무슨 아우 손가락 새끼 손가락 아파 아 아파 어 이거 근데 하라는 미션은 없는데 해도 되는 걸까 잠깐만 그냥 해도 되는 건가 20레벨 이면은 나 아직 하면 안 되는데 어 잠깐만 나 이걸 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아니 시청자분이신가 아 오셨네 여기가 아니었잖아 아니 뭐야 여기가 아니었잖아 너무 생각 없이 올라왔어 젠장 여기가 아니었잖아 난 이걸 하려고 온 게 아니었는데 저쪽이네 아니 선생님 하실 거 있으면 하세요 전 레이드만 얘기한 것뿐이기 때문에 하실 거 있으면 하십시오 혼자서 퀘스트도 있는 거 아닙니까 어디지 아 저쪽이다 오 뭐야 뭔데 얻어져 어 이거 뭐야 캐야 된 보라색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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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소리야 뭐야 뭐야 방금 뭐지 여기 뭔데 이렇게 으스스해 뭐야 뭐야 뭐지 여기 아 오 뭐야 어 여기 뭐야 이거 어 어 표시는 여기에 뜨는데 어 뭐지 이게 뭐야 뭐하는 거야 여기 아니요 아니요 맵을 보면 앵코가 여기 있는 건데 어 이거 원래 뭐야 이거 뭐 가려져 있는 거야 버그인가 근데 이거 돌만 보면은 뭔가 혼자 그래픽이 달라 이게 뭐야 아래층에서 빛이 올라오는 거예요 아 길이 여기가 아니군요 아이고 어 그러면은 이 건물 안으로 가는 건가 길이 어디야 길이 어디야 혹시 길을 아시나요 선생님 선생님 길을 아시나요 아 따라오라는 건가 갈게요 안내받는다 안내받는다 AK 들고 다니시네 여기 AK가 가성비인가 나도 해 어 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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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야 돼 이건 먹고 갈게요 잠시만요 여기까지 쏘나 오케이 우와 몬스터가 다시 나왔네 어디 가셨지 몬스터가 부활해가지고 어 근데 저쪽에 있는 무기 상자는 어떻게 먹어요 맞아요 나 궁금한 거 있었는데 오 아 내려가는 게 여기구나 아까 거기서 이 안에 들어가는 길이 있나 했는데 아 여기였구나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선생님 잠시만 저 끝에 있는 무기 상자는 어떻게 먹을 수 있죠 저 가시가 요기 가시가 우글우글 잡고 있는 무기 무기 상자 혹시 기름통 들고 가야 됩니까 횃불이에요 아 횃불을 만들어야 돼요 아 나 없는데 저 혹시 이거 좀 아 이거 아 맞다 대신해주는 거 안 되지 아 참 혹시 횃불 가지고 계십니까 잠깐만 잠깐만 쓰고 돌려드려도 될 것 같은데 혹시 갖고 계십니까 선생님 제가 이거 먹고 싶어서요 이건 비밀 보물 상자가 아닌가 근데 그냥 무기 상자겠지 없으신가 보군 아 갔다 와야 되겠네 집 갔다 와야 되겠네 아 집 갔다가 여기 또 언제 들어와 아 불 지르기한데 이래서 하나 갖고 다녀야 되는구나 아 오케이 그러게요 하 이것도 만들어야겠네 어 2레벨짜리로 만들 필요 없는 거 아닌가 일단 들고 오 이런 느낌이군 여기서 가면 되지 가자 아 뭐 친구가 도라에몽도 아니고 그렇지 않나요 도라에몽도 아닌데 뭐 그럴 수 있지 치수에몽 투수에몽 나에게 내가 원하는 걸 꺼내줘 투수에몽 치수에몽 아니 잠깐 빌리려고 했어요 덤불이 있길래 여는 법을 몰라가지고 한번 빌리려고 했어 누가 또 잡고 갔나 없네 몬스터가 그새 또 누가 다녀갔어 대박 목도 말라 밥 먹어 하나 더 먹어 됐어 물 하나 더 먹어 뭐야 너무 필요했어요 가져가자 뭐가 나왔나 어 아니 이거 진작에 돌아갔다 온 시간이 아깝네 이게 뭐야 이렇게 없앨 수 있었으면 나 없는 사이 너도 저격이야 나도 저격이야 내가 무게는 내가 갔던 사이에 어떤 사람이 불 지른 것 같아요 저거 아 뭐 나중에 또 쓰면 되지 이럴 때 디디웨얼 데에 조용조용 조용 나가는 길에 몬스터 있겠네 난 왜 이 길을 못 봤지 나무 때문에 그냥 들켜버렸네 어 누가 죽였다 누가 잡았어 됐고 여기가 하면 되겠다 보스전이요? 뭐 굳이 17레벨이 껴도 돼? 아니 민폐 아닐까 싶은데 일단 가볼까 추천이 20이지 딱 20으로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비밀 보물 상자는 어디 있을까? 그 와중에 천천히 또 가면서 찾아봐야 되겠네 여긴 아직 안 나왔고 아 뛰는 거 힘들어 타자 이 안에 있을 것 같아 비밀 보물 상자가 저기 있나? 야 몬스터가 있었잖아 어디서 쏘냐 어 깜짝이야 어 뭐야 공룡이다 비밀 보물 상자라 저걸 잡아야지 나오려나 안녕하세요 이쪽 위에는 다 봤어 저 높은 데 올라가서 한 번 볼까요? 어 아어 자 몬스터다 저거 점프 점프 아 저기 있다 아 저거 아닌 것 같은데 잠깐만 근데 이거 여기서 못 가고 저 위에서 내려와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여기서 내려와야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위에서 가야 되네 그래 이런 거 다 항상 저 위에 있더라고요 꼭대기 다 하나만 더 하면 된다 하나만 더 진짜 여기저기 버림받은 오토바이가 참 많네 내 오토바이도 버림받긴 했지만 가자 뭘 주시나 오 반자동 저격소총 오 이게 뭐야 반자동 저격소총? 집에서 만들어봐야 되는걸 드디어 내가 쓸만한 게 생겼다 반자동 저격소총이라니 좋아하는 총 중 하나인데 아니 확인 좀 해보려고요 설계도 아니에요 설계도? 아 근데 보스는 이런 총으로는 좀 그런데 이거를 두 개로 바꿔서 가자 여기서 한번 갈고 뭐 없네 굳이 안해도 되겠군 둘이는 가자 가자 얘는 뭐냐 하는 사람 있으려나? 트렌트 오 뭐야 여자가 있어 트렌트 아무도 없는데 안 되네 내가 입장이 안 된대요 안 되는데요 입장이 안 된다고 뜨는데 활성화가 안 돼서 안 된다고? 여기는 하지 않았어요? 이거 퀘스트를 깨고 해야되나? 헬로 땡큐 땡큐 아 그래? 잠깐만 그럼 여기 있는 거만 먹고 가자 나가 지나? 안 되네 아 또 걸어서 저기까지 가야 돼 왜 여기서 이동 못하게 하는데 이동이 개 귀찮아 진짜 네 이거 재밌어요 에임이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고 반동도 반동이 뭐 거의 없어 총이 총 쏘는 게 어렵지도 않고 결국에는 결국에는 가야 되는데 여기 올라온 의미가 없군 스테미너 잘 봐야 돼 아 근데 팔에 힘 좋다 한 손으로 이렇게 날아서 가다니 팔에 힘이 좋은 것도 있고 이 새가 사람을 이렇게 들고 가는 것도 대단하네 어 저게 뭐야 이거 뭐지 어 변이 밀 뭐야 변이 된 밀? 어 뭐야 이런 거 신기한 것도 있어 수영해서 가면 올라갈 수 있나? 턱이 안 보여서 올라갈 수 있는지 모르겠네 글쎄요 뭐 다른 데 만드는 거 쓰지 않을까요 만드는데 이게 뭐야 어 개구리다 들어오라 개구리 어 뭐야 오 신기해 태엽 개구리 오 신기하네 발견했다 오염수 치고는 색이 참 오염수 치고는 색이 참 역시 못 올라가는군 히압 아 됐다 이쪽이다 바로 올라갈 순 없네요 19레벨이시군요 됐다 다시 또 돌아가야 되네 오케 여기 온 김에 또 해야죠 왔으면 왔으면 해야지 왔으면 쭉 돌아 봐야지 그쵸 야 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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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세 아 들어가면 또 자동으로 생기기는 할 텐데 일단 채워 비켜 비켜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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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마리는 죽여야 된다고 하니까 오케이 일단 여기 끝 푸슉 여기 뭐 지대가 엄청 크진 않네요 아니네 크네 아니 아니였네 내 눈에 보이는 곳만이 장소가 아니었구나 아 저 안쪽이 있구나 엄청 크네 공장이네 장난 아니네 이렇게 큰 곳을 봐야 되는 거야 지금 아니 기차역보다 더 큰 것 같네 없냐 없고요 이런 거 위에 있을 것 같단 말이지 비밀 보물 상자는 보통 정직하게 들어가야 돼 어 버섯이다 죽어라 이 녀석 오 여기 오염농도 높아 뭐야 이거 아 이쪽 여기 안에 붙어볼까요 여기 좀 찾는 거 빡세일 것 같은데 죽어라 어때 엉덩이 맞으니까 아프지 오 이 안에 있다 이 안은 아 저 위에서 와야 되네 올라가자 오염도 높으면 죽냐고요 저 부분이 체력이 안 차요 먹어도 그래서 막 약 먹어야 되는데 보니까 오염도 높아 높으면은 약을 먹어도 다시 그거 되더라고요 돌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거는 그거 같아요 내가 입고 있는 방어구가 아 놀래라 내가 입고 있는 방어구가 해결을 해줘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돌래라 저기 어떻게 가지 만들어서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도 이 정도면 오염도가 많이 높은가 보죠 올라가는데 없어 보이는데 아 뭐지 엘리베이터가 움직이지 않아 아니네 내려오고 있었네 오케이 업 근데 약 먹어도 다시 차던데요 약 먹어도 다시 차던데 이게 계속 줄어드는 게이지 아니면은 약 먹어도 다시 차는 것 같아요 75 등에 75 반짝이는 거 보이시죠 이거 오염도 지수인데 나이스 비밀보물상자 찾았다 캔디 여기 있잖아요 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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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피만 안주르면 괜찮은 것 같아서 여기 건물 클리어 뭐지 옆으로 들어왔으니까 아 여기 화살 가져가요 오 뭐야 여기 좁아 어딨어 이리 와 아 뭐야 아무도 없네 한번 쓸라 그랬더니 아무것도 없네 어 여기 있다 아 한번 내려놓으면 안되네 뭘 집어던지는 거야 인무석아 어 여기 뭐 있지 않았어 오빠 내가 방금 먹었나 저기 밖에 뭐 있는데 엘리트 족이 뭘까 여기 엘리트 족이 있다는데 덩치 큰 뭔가가 여기서 나오나본데 캔디 먹으면 요기 제 체력바 있잖아요 이게 체력바거든요 저 검은색 부분 있잖아요 회색 울렁울렁한 부분 그게 치료가 돼요 아이고 그 부분이 치료가 돼요 상자 상자 내놔 상자 저도 뭐 굳이 만들진 않았는데 파밍하다 보면 나와서 아 뭐야 파밍 열심히 하면 나와요 헷갈리네 내가 무슨 건물을 보고 무슨 건물을 안 봤는지 엘리트 족은 바로 나오는 것 같지 아 오 뭐야 아 쟤 여기도 있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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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쫓아와 아 아 아 잠깐만 아 아 아 일어난다 일어난다 아 됐다 아 아 얘가 엘리트적이구나 아 아 그 상자 아 아 아 아 이런 곳에는 없는 것 같군 아 이 넓은 곳에서 그 상자를 어떻게 찾나 이쪽에서 볼까요 이쪽에서 볼까요 어 오 이런 데 빠지면 방사는 걸릴 것 같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가본 곳은 가본 곳이라 안 가본 곳을 잘 모르겠어 올라가는 길 어딜까 어딜 통해서 가야되지 이거 통해서 가야되는 것 같은데 사다리가 있나 아 아 여기 있다 이런 데서 보면 좀 보이지 않을까요 저 상자인가 여기 상자 하나 있던데 아닌데 이 상자는 아닌데 오 오 사이 빠지지 않게 오 이런 건 이렇게 어려운 자리에 어 저건가 너냐 아니네 아니네 이거 아니네 그쵸 높은 곳에 있어가지고 아 어딜까 뭐 안 보이는 옥상 뭐 이런 데인데 어 저 옥상인가 뭔가 고인물 된 느낌이야 러스트에서도 이런 활 제대로 쓰지도 못했는데 러스트는 PVP다 보니 뭐 그런 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저도 이런 데 한 번 들어오면은 막 파밍하느라 시간 다 보내기도 하고 뭐가 이렇게 삐걱삐걱 소리가 나 아 아 조용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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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상으로 가는 길을 찾아라 아 왠지 근데 정직하게 이런 곳에 있을 것 같지는 않은 아는데 아 찾는 거 빡세 화살이 저기에 어 어 어 뭐야 뭐 뭐야 이거 이거 또 나타났어 어 뭐야 어 뭐야 더 고민해보면 안될까 도널드 뭐 갑자기 목소리 안나오네 여기 뭐야 할 수 있어 아니면 마틴 베로나 뭐야 갑자기 시작한 퀘스트 뭐야 이거 다른 의미는 아니잖아 모두 지옥으로 꺼져버려 어떤 도감이었네요 아 깜짝 놀리라 뭔가 있네 여기도 뒷길이 있네 좌표 좌표가 있어요 여기에 좌표라는 게 존재해 아 아 여기 오른쪽에 써 있구나 4953 4953 6257 어 대략 여기쯤인데 어 저쯤인가 보다 저쪽 건물인가 보다 여긴 상자 없나요 없네 이 안에 있나 붕대 하나 있네 아 손가락 아파 아 손가락 아파 장비 장비였나 무기 무기 어 어 여기다 이 건물이다 어? 어? 왜 아까 거기잖아 여기 있다고? 이 건물이라고? 뭐지? 이 건물이라고? 아 맞아 여긴 비밀 보물 상자를 먹었잖아요 여기 그럼 이게 아니라 5028 대충 여기에 6201 대충 이 근처 이쪽인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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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삭제 안 돼 어 됐다 이 근처다 그러면 아 이 건물인가 보다 요건가 봐 요거 이 건물인가봐요 오케이 뭐야 들어가는 길이 어디지? 길을 터줘 이 건물인가봐요 이래서 꼼꼼히 봐야 된다고 아 들어갈 걸 그랬네 멀리서 봤을 때 뭐 없어 보였는데 뭐지? 뭐 없어 보였는데 아 저거구나 아 안에 있었네 안에 있었네 꼼꼼히 안 봐서 꼼꼼히 안 봐서 몰랐네요 오케이 됐다 그러면 그러면 저길 가면 되겠군 자 애매한 장소 잠깐만 나의 엘리자베스를 탈 수밖에 없구나 나와라 가자 이동하고 싶었는데 까비 잠깐만 이런 식이면 또 앞에 녀석들이 뭐라 할 거 아니야 그러면 그냥 오프 타는 게 나 앞에 있는 녀석들이랑 싸우고 싶지 않아 그냥 갈까요? 어 뭐야 이거 호박인가? 어? 어? 처음 보는 건 가져가야만 해 잠깐만 약을 먹고 일단 가 저거 뭐야? 어? 드디어 내가 횃불을 내가 직접 쓸 데가 왔다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 큐브 뭐지? 어? 뭔지 모르겠지만 어? 아니 그냥 지나가다가 눈에 띄었어 이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 애플 수직 그립 좋아 배그에서도 다 그거 쓴다고 먹을 건 괜찮고 물도 괜찮고 얘도 전투구나 촉수를 소환해서 공격을 한다고 덤블도 잘 찾아야겠네요 와 근데 이거 다 찾아내서 지도를 만든 사람은 존재하겠지 아 도망쳐 이거 맞냐고 다 무시하고 가는 거 맞냐고 이거 아니 이거 맞냐고 뒤에 쫓아올텐데 아씨 아 이거 봐요 내가 뭘 했어요 잠깐만요 내가 뭘 했냐고 아 잠깐 잡고 가야 되잖아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젠장 잠깐만 이거 어떻게 나가야 되지 아우 아우 일단 뛰자 일단 뛰자 잠깐 여기까진 못 내려오겠지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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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는 입구에도 있단 말이야 이거 하나씩 죽이고 올걸 하아 아씨 아씨 뭐해 폭탄이잖아 아 곧은 아까운데 철이 켜 철이 켜 철이 켜 아 아 별로 안 아프다 근데 열 이 자식 튼튼해 아 야 꼈어 꼈어 뒤에는 안쫓아오나? 다행히 뒤의 친구들은 안쫓아오네요 잡으면서 가야되겠다 안되겠다 애초에 들어올 때부터 들어와서 총알을 좀 만들어야겠는데 아 이럴거면 그냥 집에 들렸다가 오는건데 그렇지 않아요? 이럴거면 그냥 집에 들렸다가 오는건데 아 이거 집에 갔다가 워프타고 오자 총알 낭비 에이씨 에이씨 진작에 갈걸 보자 잠깐만 총알이 200발이면 사실 많아 200발은 많아 아이고 너 말고 상자도 좀 옮겨야겠다 아 이게 끝이야? 참 웃기지 않아요? 이거 이렇게 나와서 옮겨야돼 이렇게 한 번 뺐다가 옮겨야되는 것 같아 뽑아 이런거는 처음 가져온거니까 이건 들어갈 데가 없었던가 몇 개 지금 자리 여러개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산속용액이요? 이것도 이거 하나만 갖고 있어야지 어떤 유쾌하신 분께서 안 주셔도 되는데 자꾸 이렇게 한 번씩 도와주시니까 이것만 올리구요 어 근데 우리 종이인형 어디갔지? 아까 열심히 쓸고 다니더니 아 그러네 쉬고있네 철광석 열심히 모아주네 철광석 여기던가? 아니네 여기는 여기는 이거랑 맞네 음 아까 그거 조각이라서 없는 거군요 반자동 소총 탐났는데 까비 반자동 소총 반자동 소총 오 깜짝이야 아 이렇게 넣는구나 아 이렇게 집어넣는 거구나 아 이렇게 집어넣는 거구나 귀엽다 이렇게 들고 오는 거였어? 다시 가야겠다 이제 워프 타고 레이드 하러 갑시다 어 뭐야 어 뭐야 짜잔 짜잔 그치 아 이거 고마워 이거 데미지가 조금 들어갔음 좋겠는데 총이 워낙 브린터라 도움이 될 지는 모르겠네 아 근데 중요한게 아까 보니까 사람이 없어 사람이 이런 게임 24레벨 아 취소 취소 이거 랜덤인가? 내가 이렇게 보고 들어가야되나? 다른 서버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냥 던전으로 들어가면 혼자 하는건가? 벌써 클랜드 있어? 그쵸? 저레벨 때 구간 중에서도 제일 애매한 거 아닐까 이거 원래 진짜 완전 초보 구간이랑 완전 고인물 구간에 사람 많잖아요 원래 이런 경우는 왜냐면 중간 다 빨리 지나갔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매칭이 안되는데 이거 혹시 이렇게 하면 혼자 들어가나? 한번 해봐 이거 혼자 들어간다 내가 방 파는 건가 이거? 응? 가입을 거절했다는데? 이거 뭐야 준비 완료 아! 혼자 한다 오마이갓 우와 우와 혼자 한다 대박 20레벨짜리를 나 혼자서 한다고? 20레벨짜리를 나 혼자서 한다고? 앞으로 가는건가? 아! 아 아 이거 내려가도 되나? 아 아이고 아이고 혼자서 괜찮을지도 해보지 뭐 해보지 뭐 다크 소울 보스 하는 기분이야 소울 게임 하는 기분인데? 오우 오 오 약점이 저기인가 보다 잡을 수 있을까요 혼자서 오케이 파이팅 오우 오우 안되네 내려가야되네 양쪽에 몬스터들이 있네 면역이고 면역이고 놀래라 아야 아야 뭐야 죽었는데 날아와 15레벨이네 근데 왜 안되지 더 가까이 가야돼 양쪽에 있는 애들 없애야되나 아야 기믹인가 보네 어휴 아파라 한잔해 두잔해 하하 두잔해 그렇지 물은 먹고 해야지 아 아이고 불 붙어라 햇불의 맛을 모아라 오케 두번 컷 아 시간도 있네 야 잠깐만 고지대를 점령해 아 아 노래 뭐야 노래케커 노래왜케커 어 노래왜케커 어 죄송해요 총을 다쓰겠는데 안되겠다 이런거 켜고 싸워요 오오오옹 오오옹 오오옹 막 뚫고 오네 Santiago 터지나? 어우 아야야야야야 스윽 사이로 가기 아 민들레 씨를 면역 면역 뭐야 아 이런 미친 잠깐만 아 아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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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가 너무 멀어 가지고 날라오는 게 먼저 맞네요 아 나 정말 아 날라오는 거 먼저 맞아 120초마다 쓰러진 그곳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여기 보세요 자 한번 쑥 피해주고 아 이번엔 그래도 좀 뭔가 잡는 느낌 어 피해주고 쓰윽 피해주고 아마도 피해주고 피해주고 침착하게 잡는다 잡는다 나이스 아 혼자서도 충분하네 아니 무기 이거 필요 없는데 이야 변화의 씨앗 어 됐다 아 이거 저격총 좋네 총알은 좀 많이 쓰긴 했네요 소리가 갑자기 커져가지고 88만 아니 8만 8천 8만 8천 어 데미지가 이렇게 나오는 거였어? 잠깐만 전에 잡았던 거 데미지 어 어 뭐지 다시 보기 봐야 되겠다 데미지가 보였네 어 얼마나 때렸는지 봐야 되겠는데 어 오 하나 열렸다 어 어 권총 경기관총 경기관총 아 그래 이거 이거 이건 총알 장전용이긴 한데 갖고 있는 게 좋겠군 아 이쪽이 아니야 좋네 좋네 그래도 이거는 혼자서 잡을 수 있네요 어디로 가야되니 어디로 가야되니? 바로 밑엔가? 아 이 앞에도 있구나 저격총 개꿀이야 정확히 어디지? 어 이 밑에? 아 지하로 가야되는구나 어 방금 보스는 좀 잡을만했다 이 뭔가 싸우는 느낌이 났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맞아 일로 가야지 가자아 여기서 가야 돼 가이아 크로노 게이지 나비 아 나비 여기 있다 나비야 It's great to see you again Meta that little deviation you hold in your cradle threatened to lay waste to the delta and you containd it thank you It's hard for the people have now got to cope with these deviation and the pain they cause I just wish I could do more to help 이런 이런 저런 저런 그런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 일이 있었어 I'm sorry you had to accomplish what I wish I could do myself If only I were stronger 우리는 새로운 메이플라이를 재건할거에요. 그럴거야. 메이플라이 스피릿 alive. 고맙습니다, I have you to help me. You're our best hope, Meta. One day, when I have the courage and strength to do so, maybe I'll join you in the real world, and fight alongside you. Until then, I've managed to create more memetics for you. They should help prepare you for the challenges ahead. Come and see me again soon. I'll be waiting for you. Okay. 1.4 1.4 또 어디로 가야하는거니? 여행자? 아, Market. 으흠. 장난꾸러기 미션 번호 까먹었는데 도어락 비밀번 아는 분이래. 내가 하려다가 까먹었던거. 비슷한 사람이 있네요. 나만 그런게 아니었네. 하다보면 왜 자꾸 까먹고 그러는거네, 다들. 하다보면 왜 자꾸 까먹는거니? 갑시다. 아우, 오케야. 아우, 오랜만이네. 여기. 얘는 데리고 다니면서 한 번을 안 꺼냈네, 근데. 너 뭐 파는 애니? 오오. 뭐야. 한정구명 뭐야. 오토바이 파네. 브리아나이를 맥시에게 알리기. 그래서 다시 돌아가셨어. 동굴에서 본. 그런 의미가? 아, 근데. 이 게임이. 그게 있다. 그.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시간이 워낙 기니까. 앞에 스토리가. 잊혀져 간다고 해야되나. 까먹어 간다고 해야되나. 다른 데 막 들려서 파밍하고 이러니까. 좀 그러네 중간 타임이 좀 길어가지고 예스 감사합니다 이제 어디로 가니 새로운 맵으로 간다 추천 레벨 23이야? 그러면 여기 미션 하나 해볼까요? 뭘 많이 받았네 잠깐만 일단 일거리 있어요? 일거리 있으면 주시겠어요? 어 뭐가 이렇게 빨라 우와 개빨라 친구 못 사귀어가지고요 친구를 아직 못 사귀어서 재가동 가까운 거 이걸 하자 대화 아 얘가 의뢰 게시판 아니 선생님 미션을 대화를 도움이 필요하세요? 됐다 메이플라이 네 저예요 혹시 무슨 문제가 실력 좋고 친구를 위해 흔쾌히 도움을 준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말인데요 제 친구가 되어주는 김에 저를 좀 도와줄 수 있어요 여기는 안 나는 것 같아요 봐요 저쪽이 서델랜드 서델랜드 화학공장 네네 그래서 네네 그래서 오케이 가서 가서 구해오래 가자 요청을 수락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요 네 안 나는 것 같아요 옮깁시다 어디야 아 아까 거기네 거기 공장이네 아까 잠깐 들렸던 공장 반대편 아 저쪽이다 아 표시는 저쪽이야 저쪽으로 가야 돼 됐어 아까 보수 소리 진짜 컸어요 갑자기 엄청 커졌어요 나도 놀랬어요 근데 진짜 진짜 이거는 뭐 공짜 게임이니까 그런 건 다 감안을 해야 돼가지고 뭘 해볼까요 가방인데 하염 함정 데미지 가방에 해당 아이템 소지시 얻는 효과 무게 감소 아 근데 별로 다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 다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배낭으로 가자 다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오케이 그래도 또 뭐야 뭔지 모르지만 올라가 봐 여기 사다리 뭐지 이런 데 올라가면 어디로 가는 거지 아 아까 거이구나 상자 깠던 아 그 곳이구나 아 넘어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돌아가야 되잖아 아 어두울 때 와가지고 긴가민가 했는데 아 알겠다 여기 이쪽 알겠다 이쪽 위치 대충 오 동료들이 많군요 근처에 변이체를 처리해야겠어 근처에 변이체를 처리하라고 나만 움직이나 너네는 너네는 일단 방향 뜬 대로 움직입니다 어디야 어디야 야야야야야 야야야야 안 보인다 죽어라 아 근데 여기 아까 들어왔던 거기 아니 덩치 큰 녀석 뒤에 숨어있네 뭐야 잡을 거 아니었어 다 대화한 줄 알았는데 아 보고하기 한 마리만 잡아봐도 되는 거야 다섯 마리였어요 그냥 다 같이 소탕하는 건 줄 알았네 안전해졌어요 여기서 방어를 해요 아 나만 진입할 수 있대 발전기를 점검하고 재가동하고 2층에 올라가서 제어실에 메인 장비 작동 이 일을 모두 마쳐라 오케이 이 정도는 뭐 여긴 진작에 진작에 내가 지나갔던 곳이라 아우 새끼손가락 아 아하 자가만 야야야야 야야야야야 그렇게 물속에 머리 박고 있으면 불편할 텐데 불편할 텐데 아 뭐야 너였어? 이리 와 해파이 아까 그렇게 나한테 뭘 던지던 게 너였구나 아 이제 좀 고인분 된 거 같지 않습니까? 정보력은 부족하지만 정보력은 좀 부족한 사람이지만 이제는 좀 뭔가 하는 사람 같아 할 줄 아는 사람 됐다 발전기 재부팅 제어식 제어식 아이고 화살이 개꿀이여 1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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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건물인가 1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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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아니라 나가야 되네 이 뒤인가? 이 뒷건물이었네 죽어라 여기서 여기구나 위치는 똑같아서 생산라인 오픈 됐다 와 진짜 왔다갔다 한다 올라가 아 얍 다했어요 어서 도와줘요 어 사무실 건물 쪽으로 유인했대 가서 도와달래 또 뛰어가 하 아니 이거 먹으려고 아니었는데 배고파 가면서 고기도 뜯어 고기 좀 먹어 고기 먹으라고 고기 먹으라고 물도 한 잔 더 해 한 잔 해 됐다 계속 챙겨 먹어야 돼 계속 챙겨 먹어야 돼 어우 비켜 아 괜히 먼저 왔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하 여기 이렇게 다시 올거면 나는 왜 여길 이렇게 탐험을 한 것인가 오 뭐야 보라색 연마탄 2층 2층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에이미 다쳤어? 너도 감염 됐니? 밖에 누가 누가 에이미야 감염됐나? 에이미 맞아요? 이 사람이 내는 소린 줄 알았어 제가 구하러 왔어요 가자 어디 가지? 내가 이 사람 업무를 해야 되는 건가? 내가 이 사람 업무를 해야 되는 건가? 내가 이 사람 업무를 해야 되는 건가? 뭐야 아 여기까지 가야 돼? 아 잠깐만 워프까지 워프까지 저 위에 가는 게 더 빠르겠다 저 위에 가는 게 더 빠르겠다 가자 이 위에 올라가는 게 더 빠를 듯 절벽이라 이쪽 길 타고 가야 되네 이쪽 이쪽 아니야 이렇게 타고 가자 손가락이 진짜 아파요 아 이쪽에도 팻을 얻을 수 있어요? 아 이쪽에도 팻을 얻을 수 있어요? 이쪽 맞나? 달려 달려 오우 느려 달려 진짜 달리기가 더 빠르겠네 다 왔어 다 왔어 아휴 됐어 씨 아휴 정말 느려 터져가지고 장비 업그레이드 해야지 이거 나 참 아 타워가 너무 부족해요 너무 달리기 게임이야 그래서 타는 게 있지만 내가 업그레이드 안 해서 그런 거겠지 타는 거 업그레이라면 좀 살만한가 돌아왔습니다 보상 아이템을 주세요 고마워요 오케이 식구 비밀의 맛 이건 또 뭐지 뭐 근처에 있는 건 하고 가려고 하는데 저거 하나만 있는 줄 알았더니 하나 더 있네 하는 김에 아 뭐야 두 개나 있어 무사히 왔군요 방금 도착했나요 당신 방금 도착한 거 같은데 이거는 말이 나오네 그게 뭐죠? 처음 듣는데 주세요 주세요 저걸 줘도 되려나 잠깐만 요리재료 요리재료 찾아오라고요? 내가? 요리법을 찾아오라는 건가 네 재밌어요 네 재밌어요 그냥 이사를 편하게 갈 수 있다 보니까 아무데나 지어도 될 거 같아요 그냥 다니다가 집 괜찮아 보이면 막 거기 짓고 그러면 되는 거 같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다니다가 다니다가 어? 이 집 여기 살기 괜찮아 보이네 해가지고 근데 보통은 이 타워? 뭐지 이거? 타워 근처에 짓는 게 좋대요 타워 타워 근처에 짓는 게 낫대요 와 이 집 크다 와 이 집 크네 뭐야 저 공룡은 뭐야 아 뭐 공룡이 있어 뭐야 뭐야 네 혼자 해도 할만해요 제가 아직 레벨이 그렇게 높은 게 아니라서 혼자가 할만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혼자서도 할만해요 오 뭐야 토끼도 있네 토끼다 토끼다 토끼고기 오랜만이야 뭔 소리야 저 안으로 들어갔는데 괴물이에요 괴물 괴물 아이가 괴물이라고 외치고 들어갔어 마마 아 아 아이씨 아이씨 어우 어 메뉴 여깄다 뭐야 너무 쉽잖아 어우 좋아 무기 우와 이게 뭐야 미친 뭐야 이거 저격총 인데요 저격소총 뭐야 이거 대박 강화한지 얼마 됐다고 이런 좋은 무기가 여기서 나와 보라색이야 심지어 야 이런데 숨어있어 아 여기 털어가 어 온김에 이마를 털어야겠다 이거 이거 여기서 이런 무기 나오면 이제 못참는다 또 뭐가 나올지 몰라 뭐야 뭐 없나요 얘는 뭐 별거 없군 저거 궁금하다 강화 다 올리고 때리면 얼마나 나오려나 이런거 보스에 써봐야 되는데 이 위에 뭐 있나 이 위에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그렇지 엄청 셀 것 같애 어 뭐야 저거 어 뭐야 저거 이거 뭐야 어잉 아 아 다시 보여주는거야 뭐야 뭐야 뭐지 어 다 드디어 봤다 아까 못본거 여기서 다시 보여주네 친절하네 못봤다고 이걸 한번 더 보여주네 못본다고 이걸 한번 더 보여주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우와 이게 뭐야 대박 어 이거 뭐야 스타더스트 광소 스타더스트 광소 저리가 아 자리가 아 제가 곡괭이가 지금 쓸모없는 일 Moż 여기 어디야? 허스트? 대충 눈으로 익혀놓읍시다. 뭔가 지지직 소리 나는데? 아! 고개를 숙였어 이 자식! 응, 다 본 것 같다. 가자, 가자, 가자. 가자! 하긴 여기서 여러 개 나올 리가 없지. 그럴 리가 없지. 어? 발견, 발견. 뭐야? 뭐 이상한... 이상한 덩치 큰 생물체가 기어다니는 듯한... 아, 벽을 뚫고 나오는데? 뭐지? 이 안에 뭐가 있었나? 어? 가자, 오토바이. 가자. 아유, 집에 있는 친구들 외로워하니까 좀 가봐야 되는데. 어! 어! 어오! 오! 이게 뭐죠? 뭐지 이건 이렇게 빨리 캘 수도 있어 이거 뭐야 왜 이래요 미쳤는데 이렇게 캐는 친구가 나와요 이렇게 파밍 열심히 하면 이런 친구를 얻을 수가 있어요 얘는 퀘스트 하니까 메인 퀘스트 하니까 줬어요 광석 대신 캐주는 애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된단다 꼬마야 아니 뭐야 무슨 능력이길래 저렇게 광석을 빨리 캐지 뭐야 버그가 아니었나 본데 저런 건 처음 보네 레시피 아이고 로제타 갑자기 퀘스트를 눌러버렸네 그게 뭔데요 그게 뭔데요 로제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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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다음iau 로제타 로제타 롸시티 로제타 로제타 이름 특이하네 오케이 오케이 뭐 끝난거 아니에요? 무기 부품 준다 스코프? 어 뭐야 스코프 줬어 대박 스코프 받았어 이러면 넘어가 볼까 일단 집에 갔다가 집 어디있냐 집에 갔다가 아 근데 이 돌격소총이 쓸만한게 안나오니까 지금 갖고 있는거에 주성 10개 어 이거 뭐야 활성화 최소치? 이거 다 올려놔야되는거 아니야? 30? 30으로 해놔야되는건가? 아닌가? 올리면 안되는건가? 0일때가 휴식 30이 되면 들어오는건가? 분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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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UNG 조금 아 0 4 뉴 3 5 4 4 5 기관단총 좋으려나 기관단총은 별로 안좋아하는데 보라색인 점을 감안하면 쓸만하려나 아니 아무리 봐도 소총이 나와야돼 아무리 봐도 소총이야 무조건 무조건 소총이야 스카 이게 좋다고요? 아 아까 나온거 조각이 뭐였지? 이건가? 합성 여깄다 됐다 이건 됐고 산탄료 지금 갖고있는건 다 합성하면 되겠네 이거 나 이거 너무 갖고싶다고 이거 냉동참치 냉동참치는 어디서 얻는거야 도대체 저격소총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냉동참치 탐나는데 리볼버도 있었네 정신 깎여나간다고요? 별로 그렇게 좋은 무기는 아니군요 이거 한번 만들어볼까 브론즈인 곳 잠깐만 또 만들어야 돼 또 자원을 캐자 집에 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이거야 이 도끼가 다 소모되고 나면 빨리 새로운 도끼를 바꿔야지 고랩 컨텐츠라고요? 기관단청이 별로에요? 그러면은 AK 들까? 그럼 그냥 AK 만들까요? 보니까 다들 AK 들고 다니는 것 같기는 한데 강화까지 하려면 어 재료가 좀 필요할거에요 이거 말고 다른 광석 어디갔지? 동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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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스트 할 때 무서워서 밖에 못 다니고 그랬는데 여기 근데 주석이 더 많다 동광석이 확실히 빡세네 궁금하기도 해요 저도 저도 궁금해요 PVP 서버는 도대체 어떻게 돌아갈지 그냥 지나가는 사람 죽여서 재료 수급하고 그러지 않을까요? 재료가 없어? 사람을 잡아 누구 앞에서 광석 캔다? 잡아 집이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있는데 싸움이 안 일어날까요? 그러겠죠 그냥 스치면 죽음 아닐까요? 역시 못하니 제일 부족해 그러면 저격수총 일단 나중에 만들고 저격수총을 먼저 만들자 저격수총을 먼저 만들자 뭐하면 이것저것 만드는거지 뭐 캬 일단 메인 무기를 장착하고 음 얘도 필요하네 엄청 많이 필요하다 옥탄이 빨리 완성되어야 되겠네 와 와 하하 하하 야씨 진짜 미치겠네 브론즈인 것도 소모량이 엄청 많은데 뭔가 하려면 계속 그냥 집 주변에 이웃들이 들어오지 않는 것 같은데 어 어 아니네 개구리가 있어 어 아니다 개구리는 아까부터 있었지 참 어아 부서졌어 오케이 만들어야 돼 그래도 여기가 아니야 가방을 이걸 내가 들고 다니는 가방인가 쓰는 아이템인가 하나 만들어봐 하나 만들어봐 이거랑 브론즈 곡괭이 아 야 야 나무가 잠깐 돌로 캐야되겠네 젠장 사슴도 잡아야되네 저희도 광숨 열심히 캐내 와 사슴 많은거 봐 오 사슴도 쟤네들 가까이 가면 도망간다 우와 아니 저게 능력인가봐요 저렇게 막 빨리 캐는거 손이 미쳤어 저거 뭐야 저거 어떻게 업그라는거지 광석 캐는 미쳤는데 개빨리 때려요 개빨리 때려요 가죽이 필요해서 말이지 가죽이 몇개 필요하지 저거 능력치 어떻게 조정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신기하네요 아이고 가죽 한개랑 응곳은 만들고 있으니까 가죽이 필요하니까 처음에 뭔가 했네 흙인줄 알았다 흙 튀어나온 흙 엄마 곁으로 보내줄게 혼자있으면 외롭잖니 크 아가야 미안 다음 생엔 인간이 없는 곳에서 태어나거라 아이 가족 얻어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지 아이고 아이고 자꾸 무기 제작대로 가네 다 만들어졌나 이거이거 이거이거 박고 목탄 만들고 여기서 여기서 브론즈 아이씨 여기서 나무를 써버렸네 다시 나무 캐러가 이런 바보같은 이런 바보같은 아 버그에요? 빨리 캐는게 아니라 아 아 난 또 우리 친구만 이렇게 한번 고생했다고 쓰다듬어줘야지 열심히 일하렴 내가 다녀올 때까지 그치 유황 근데 얘는 10개씩 밖에 못 캐네 브론즈 곡괭이 드디어 그리고 그리고 ak 를 만들고 여기다가 서브로 들고 그리고 또 지금 만들고 있으니까 아이고 아직 못 만들어 잠깐만 봐봐 주석이 없어 이번엔 주석이 나중에 페럴드처럼 돼요 자 주석 좀 캐 보자 아휴 쉬기도 해야되는데 사는게 고달프네 어? 일에 쉼이 없어 쉴 수가 없다 쉴 수가 없다 쉴 수가 좀비도 잡아야 돼 어? 내가 아이템도 직접 만들어야 돼 광석도 녹여야 돼 광석도 녹여야 돼 밥도 먹어야 돼 잠이 필수가 아닌게 다행이네 근데 시간은 확실히 빨리 가네요 시간 순삭이야 맞아 여기에 만약에 피로도까지 있었으면 진짜 지옥이었다 맞아 상자도 찾아야 돼 무기 설계도도 얻어야 돼 펫도 찾으러 가야 돼 집도 지어야 돼 집 못생겼으면 기분 나쁘잖아 어? 시청자 부려먹을 순 있죠 네 여기 재료들 갖다 줄 수 있으니까 서로 교환이 돼요 바닥에 버리면 되거든요 그치만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네 뭐 갖다 주시면 고맙긴 하지만 네 게임의 재미도가 좀 떨어지니까 네 그 재미를 위해서 노동은 같이 노동은 같이 아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약간 주면 좋고 아님 말고 뭐 뭐 그런거지 뭐 그렇다구요 네 진짜 서버 보는 방법 없나 보자 지금 무기도 트랜스 데미지 와 뭐야 근접 무기는 아 강화도 되는구나 이거 아 이것도 강화를 잠깐만 무기를 무기 모듈을 분해해서 얻을 수 있구나 아 이것도 강화해 잠깐만 이것도 강화를 해야 되고 이거 여기로 옮기고 이거 어 어 이걸로 옮기고 이게 더 세니까 이걸 올려야 되는구나 생각해보니까 같은 총인데 굳이 하나 만들 필요 없었는데 뭐 무기 모은다는 생각하고 캬아 멋있다 캬아 멋있다 캬아 멋있다 언제 되니 됐다 됐다 저 무기 이 저격총 풀강은 얼마일까 어 데미지 궁금한데 하 나무 나무 캐 지금 그게 문제 아니에요 지금 저 불온진 곳을 계속 만들어야 해서 나무 캐야 돼 아 그래요 생각보다 잘 나오는데 이게 확률로 나오는 건가요 그러면 무기상자 이런 데서 나오는 게 그냥 여기에 무슨 무기가 나온다 이게 아니라 확률이구나 확률이구나 하 하 하 놀란 방송하는 사람들만 어 어 바나나 나무도 캘 수 있어 확실히 도끼가 좋아지니까 나무수급이 잘 되네 보면 이 게임에서 이를 봐도 운이 나쁜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왜 현실은 왜 기왕 이런 운 줄 거면 로또라도 복권 당첨 5만원권이라도 좀 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로또 사긴 하냐고요? 가끔 사요 가끔 맨날 사는 것도 아니고 가끔 사면 맨날 낙첨이더라고요 그래 근데 여러분들 게임에서 운 좋은 것보다 현실에서 운 좋은 게 좋은 거 아닌가? 게임에서 운 좋은 뭐해! 뭐하냐고 다른 운이 좋아야지 도파민 도파민? 그런 사람 아니야 나 초록색? 아 처음에 줍는 초록색 오히려 파란색도 좀 나왔었나? 뭐 확률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보라색 템이 제일 좋은 건가요? 노란색이 제일 좋은 거지 그 그 뭐냐 에이펙스에서도 노란색이 제일 좋은 템 아니야? 보라색 노란색이 제일 좋은 템 맞죠? 에이펙스도 노란색이 제일 좋은 템인데 보라색이 맞지? 목탄을 잔뜩 만들어 와우에서 생긴 거예요? 아 진짜? 아 총알을 생각해보니까 이거 총알을 바꿔야 되네 이거 총알 뭐야 구리 소총총알? 소총총알이 따로 있었던가 아 여기 있다 총알은 빼 저격소총총알 이거랑 이거랑 뭐가 다르지? 뭐야 효과가 다른 애들이 있네 가방이 너무 무거워져 버렸는걸? 총알 때문에 아 디아블로? 아이고 돌은 넘쳐 흐르네 자갈인 자갈은 어디다 쓰지 근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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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빠르네 아 주석 주석해 주석 주석해 광석소년 더 빨리 캐 빨리 노예를 부리는 게 험하다고요? 무슨 소리예요 살집을 마련해줬어 야 이거 내 건데 내 건데 봐준다 분해 안되지 않나? 모르겠네요 저걸 내가 뺏어 가면은 저걸 내가 뺏어 가면은 되나? 아 제가 캐는 용은 따로 있네 저 친구가 캐는 용은 따로 있네요 뺏을 수 없구나 도축은 안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 느낌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집사가 지붕위에서 내려올 생각을 안하네 아 자갈 너무 많아 자갈 좀 소모해야 되는데 자갈이 너무 많아 자갈이 자갈 넘쳐 흐르는데 자갈은 어디다 쓰는 거지? 초반에 쓰고 안 쓰는 것 같은데 자갈 아 집 꾸밀 때 아 집 꾸밀 때 그러네요 집 꾸밀 때 쓸 수 있겠네 어 잠깐 하나 더 기다려야돼 목탄도 진짜 금방 없어진다 한 번에 캔거 그냥 목탄 바로바로 만들어놔야되겠네 그쵸 그래도 약간 사람 사는 느낌 나지 않아요?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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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아닌데? 이게 더 작아보이는데 위치를 좀 변경을 해야 되겠어 왜 여기는 안 만들어지지 아 없구나 구리를 만들어야 되는구나 구리구리 됐다 됐다 잠깐 쉬자 나도 쉬자 비버팬 얻으면 비버가 나무를 캐주는군요 근데 용량이 한 10개씩밖에 안 캐지는 것 같은데 얘네 100으로 올려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아 그래서 여러 마리를 잡는 거라고 아니요 일단 여기까지는 넘어가 보려고요 빨리 줄어라 빨리 줄어라 빨리 줄어라 빨리 줄어라 됐다 일어나 일어나 구린 곳도 좀 만들어 놔야겠네 구린 곳도 좀 만들어 놔야겠네 구린 곳도 좀 만들어 놔야겠네 트랜스 에너지 30 이거 이대로 그대로 둬도 되는 건가 안 만져도 되는 건가 가볼까요 이제 넘어가 보자 근데 여기서 저길 이동할 수 있는 곳도 없네 뭐야 여기야 여기야 잠깐만 이건 뭐고 이건 뭐지 여기 갔다가 가는 건가 아 메리랑 대화를 하고 가야 되네 가는 길이 되지 않을까요 가는 길에 이 녀석 저 녀석 잡으면서 가면 금방 오를 것 같은데 여기가 그 연구소잖아 더 지나서 가야 되는 거네 여기 요리도 돼요 네비게이션 성능이 별로야 아무리 봐도 아무리 봐도 성능이 별로야 아야 내 발목 자리를 찍혀 뭐야 가자 아 여기 들어가면 또 탐험해야 되는데 아 또 새로운 장소만 오면 탐험해야 돼 어 여기 뭐지 우와 뭐야 텐트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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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이렇게 생겼는데 귀엽죠? 아기자기한 맛이 있는 거야 약간 텐트 같은 것도 캠핑하는 데 가면 조금 차이 나잖아 아 이거 비교되게 여기다가 바로 앞에 지어야지 어? 어 이거 뭐 된다고 표시 뜨는데 안 되네 나도 여기다 혹시 모를 때를 대비해서 가자 아 아니네 자 성능을 테스트할 때가 왔다 아 총알 이건 500발이니까 됐고 오 1500 아 이건 안 부셔도 되고 이게 보스한테 들어간 데미지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야 될 거야 야 나도 써보고 싶어 어디 어디야 오 야 이건 쏠만 나네 아 AK 들고 다니는 이유가 있네요 하지만 여기선 조용히 싸우려면 화살이 최고 화살이 개꿀이지 아 여기다 이거 뭐 타는 것보다 그냥 걸어가는 게 낫겠네요 주변에 적 때문에 아 근데 왜 밤인데 잘 안 보이게 낮이면 멀리 있는 애들도 잘 보이던데 뭐지 왜 사람이 없지 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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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데 없고 이런 곳에는 없구나 너무 구석진 곳이었네 안으로 들어가야 될까 봐요 모듈이요 아까 넣지 않 넣었어요 넣었어 넣었어요 다 넣었어요 화살로 안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잠깐만 아 이거 옆구리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아 아 이거 옆구리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아 아 아 아 나이스 엘리트 적이야 제가 너무 쉬운데? 권한 카드 얻었다 너무 쉽잖아 일단 이 위에 가보자 아 뭐야 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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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이잖아 밤 다른 사람들 깨게 조용히 해 조용 어디 보자 이쪽에 없네 어 이쪽으로 어 저쪽에 포탈 열자 제 생각에는 터지는 거 보려면 보스 만나야 될 것 같아요 보스 아니면 뭐 보스 아니면 힘들 듯? 어 무기상자 오 뭐야 이거 모듈 부품을 얻었다 아까도 이거 줬었나 저기 너무 잘 보이는데 저기 너무 잘 보이는데 경비가 경비가 많이 허술하네 여기는 일반 재료 폐기물 아 궁금한데 그 그 뭐냐 부대라고 해야 되나 이거 저격총 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일반 육군은 저격총 연습을 하나요? K2 가지고 쏘는 건 하는데 저격총 쏘는 것도 하나? 있어요? 아 있어요? 아 저격총도 쏴요? K2의 배율을 달구해요 시체보고 얼타기는 어 암살자 된 것 같아 뭔가 암살 게임하는 기분인데 네 해요 들키면은 먼저 총 쏴요 저렇게요 좀 느려서 그렇지 먼저 쏘기는 쏴요 네 상관없어요 낮이고 밤이고 상관없어요 진짜 암살자 된 것 같다 이거 뭐 어세시크릿 하는 것도 아니고 히트맨 맞네 히트맨 같기도 하네 이 밑에 있을까? 내려가기 좀 애매한데 나가자 쟤네들이 그것부터 해요 여기저기 있다 부터 먼저 외치고 해요 뭔가 선빵으로 먼저 NPC가 다 그렇잖아요 오 대박 쟤 뭐냐 엘리트 몬스터 잡아가지고 어차피 오케이 비밀상자 발견 이걸 먼저 발견할 줄이야 장비도 여깄네 약점 강화 오 초록색 얻었다 적만 잡으면 되겠네 이러면 개이득이다 한 곳에 몰려있네 어 이러면 내려오지를 말았어야 했는데 어떻게 올라가지? 어떻게 나가냐? 어떻게 나가죠? 문이 열리나? 어떻게 나가죠? 아 저기서 문 여는 건데 아 위에서 먼저 와가지고 잠깐만 어떻게 가지? 괜히 내려왔네? 아 밖에서 여는 거야 미치.. 잠깐만 올라갈 수 있어 안 돼 여기 갇혔어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괜히 내려왔는데 여기서 뛰어내리지 말걸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아 아 여기서 못 돌아간단 말이야 저기서 다시 와야 된단 말이야 아 돼 아 돼 여기 아직 저것도 안 열었는데 아니야 방법이 있을 거야 아 됐다 오케이 오케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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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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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그치 방법은 있지 이 밖으로 나가려면 여기를 열고 나중을 위해서 어 권한카드 1? 어 뭐야 카드가 하나 더 있어야 되네 다른 사람들 싸운다 뭐야 여기 다 안 털었던 건가 그런가 보네 우와 우와 싸운다 위에서 굉장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 응? 뭐지? 응? 뭐지? 아아 언제 쟨 됐냐 너네 아 무기상자 두개예요? 다 찾았네 그러면 아 조용조용 조용조용 아 사람들이군 아 깜짝이야 저것만 좀 켜고 올까요? 와 손가락이 아플 것 같으니까 가자 이것만 하면 끝 나이스 저 밑에 뭐하는 걸까 여기는 좀 나름 쉽네요 여기만 찍고 들어가야 되겠다 헬로우 여기 어차피 다른 사람들이 털었어서 몬스터 없을 것 같은데 오우 좋아좋아 저기도 있네 저기도 있네 릴로링 뭐야 안에서 무슨 일이 안에서 무슨 일이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둥기 들고 다니시는데 뒤쪽 일단 어 뭐야 이런데 상자를 숨겨놨네 지하도 있네 오 오 밑에 뭐 있어 어 이 상자는 뭘까요 여기 뭐 연구하고 있는데 무기 또 있네 무기 상자 많은데 무기 상자 많은데 게임이 한 번 어떤 장소에 오면 두 번 다시 안 오니까 물론 여러 번 돌면 되는데 나 같은 경우는 두 번 다시는 안 오니까 꼼꼼하게 볼 수밖에 없어 뭐야 두 명인 줄 알았다 안녕하세요 여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데 어 있네 아 새끼손가락 아퍼 새끼손가락 아파 원자니 원자 있니 원자 있네 가자 바꿀 수 있겠죠 22레벨 22레벨 다들 다른데에서 여기 무기 상자 맞네 다른데서 막 올려가지고 오네 패드 지원이 안 돼요? 패드는 상관없어 나는 총게임은 절대 패드로 못해 어 뭐야 이쪽이 아니야? 아 이쪽이 아니구나 가야되네 일로 올라가야되네 패드로 하는 게 신기하다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총게임 패드로 하는 사람 손 한번 보고 싶어 어떻게 조작하는지 아하 오 마이 갓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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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죽어라 이 자식아 아 뭐야 이렇게 많을지 몰랐네 권한카드 여기서도 주네 아니 보정이 돼도 어렵던데요 저는 어우 좋아 일단 움직이는게 너무 부자연스러워요 이 시점 전환이라고 해야되나? 그런게 너무 어려워요 뭐야 이거 올라가도 돼? 아니네 올라갈 이유가 없었네 아 여기가 아니라 더 위야? 뭐지? 이쪽에도.. 아 이쪽에 길이 있구나 참 깊은 곳에도 있네 어? 여기 있었구나 듣지 않았죠? 어 근데 여기가 도대체 어디죠? 어? 다 죽이면서 왔는데요 어? 뭐지? 카드도 몇개 가져왔는데 카드도 몇개 가져왔는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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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런 대답 밖에 없죠? 아니 아니 같이 가야지 아니 아니 하.. 아니 아니 같이 들어가줘 어? 뭐 전투에 소질이 없다고 아니 이 자식이 여기까지 만나러 왔는데 그런 말을 그러게 여기 먼저 올걸 그랬네 일단 뭐 내려가 봅시다 오오 빠르다 빨라 으아 음 가는게 맞는거 같아요 어차피 여기서 할 일은 없네 이제 돌아가는게 맞네 어 어 여기 노란색 떠있다 맵을 보니 아 아 아 아 아 아 아우 아우 일단 들어왔어 표시가 저 노란색 표시가 이 아닌가 아 여기 있다 주의하세요 이것은 연습이 아닙니다 현재 저희는 진화파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기지 총지휘관 엠스가 로제타를 배신했다고 판단됩니다 전체 인원은 즉시 연구소 내부로 대피하세요 좋은 소식은 여기는 우리 강림파의 사람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단결하십시오 이 요새를 지켜야 합니다 본부 진압부대에 도착을 기다린 후 배신자들을 청소해야 합니다 아니 뭔가 이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게임은 아포칼립스의 외국 느낌인데 진화파와 강림파라니 뭔가 좀 이름 센스가 별론데 아우 뭐야 아우 깜짝 놀래라 쟨 되는 타이밍인가 보네 가는길 불편하지 않으려면 잡아야 돼 아우 그냥 나갈 꼴 그랬나 화살 죽기 귀찮으니까 됐다 화살 죽기 귀찮음 가자 잠깐만 워프로 가서 여기로 간 다음에 가야 되겠다 여기서 출발하면 너무 머니까요 아직 안 끝났니? 안 끝났구나 맵에 표시가 돼 있네 표시는 아직 있어요 잠깐만요 이 근처인데 왜 시체를 살피고 있어 어 이쪽이다 또 싸워야 되는 건 아니겠지 이 위엔가 어 오 사람이네 오 저 사람 뒤로 가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로제타 파일 여기 있다 예상했던 대로 날코트 섬의 모든 시설 중 가야 연구소는 강림파를 수용하는 장소에 불과했다 진압파가 실세가 된 지금 우리를 모아서 처리하지 않았던 것만으로도 감사히 여겨야 할 판인데 어떻게 우리 연구를 지지해달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가야 모노리스도 별 볼일 없다 이 감옥은 수년 동안 비어있었고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이익의 숙주는 없다 서쪽의 성군님 모노리스 그리고 북쪽의 신기로 모노리스를 생각하면 그쪽에 있는 연구원이 정말 부럽다 남과 비교하면 열등감만 생길 뿐인데 그래 이제 불평은 여기까지다 계속해서 야근하자 열한시에 퇴근하네 야근일지 아니야 이정도면 이정도면 야근일지 야근일지 고새 문이 열렸네 밥 먹어야지 한 번 더 먹자 이제 어느 쪽이야 이 안쪽인가? 어 사다리 어? 이 사다리 언제부터 있었지? 원래 있었나요? 나 이거 돌아다닐 때 못 본 것 같은데 아 뭐야 뒤에 있는 애가 맞았네 와 됐다 레벨업 이런 데가 있었어? 가이드 신규 미션 어 이거 뭐야? 아 이런 건 또 다른 거군요 오케이 마이 개버랜드 마이 개버랜드 아 저기까지 또 이 게임 확실한 건 귀차니즘 심한 사람 못함 이거 아 아 일로 나가야 돼 귀차니즘이 많이 심하다 폐지 게임 안 좋아한다 절대 못해 근데 가자 도망쳐 아 이게 서버가 좀 이상한데 사람들이 왜 다 저렇게 달리는 것처럼 보이지 사람들이 왜 다 저렇게 달리는 것처럼 보이지 사람들이 왜 다 저렇게 달리는 것처럼 보이지 아 그냥 집에 들... 집에서가 더 가깝나? 아니 집으로 일단 가야되겠다 집으로 일단 가야되겠다 그냥 가자 에버랜드 이터널 랜드 아 편하게 건설하고 싶으면 거기 사람 많으려나 어 오우 오우 렉 걸려 점점 렉 걸려 진짜 안 들어가는 게 있니? 나무 아까 여기 있지 않았나? 나무는 쓰는 법이 있지 나무는 쓰는 법이 있지 이렇게 하면 되지 지금 총알이 너무 많아서 무거워 잠깐만 총알이 너무 무거워 아 기관단 총 빼 총알을 일로 옮겨야되겠다 산탄총 권총 기관단 총 왜 이렇게 많아 주운 것 때문에 더 많구나 조금 버벅이기 시작하네요 일단 잠깐만 다시 한번 가야되겠다 이곳에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이로 이렇게 집에서 가야되게 그냥 집에서 가는게 제일 빠르네 딴 길을 모색하고 싶지만 안되네 가야겠다 총알 잠깐만 수리 좀 하고 갈까요 이건 죽은 거라서 수리가 안 되네 근데 막 쓰면 안 되겠다 이거 나중에 내고도 다 떨어져서 파게 되면 개소낸 거잖아 생각해보니까 이런 거는 생각해보니까 그냥 막 쓰면 안 되고 어디 있어 설계도 얻을 때까지는 안 쓰는 게 맞네 생각해보니까 그 생각을 못했네요 이걸로 바꾸고 이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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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옮겨 여깄다 이걸 옮기고 지금 얼마나 있지 14개 또 반복이네 또 반복이야 주석 없어가지고 뭐 어디 갔어 첫 광석 가져가고 여기 아니고 우클릭하면 상세 화면이 열리고 모듈 위에서 U버튼으로 뺄 수 있다고요? U? 어떻게 하라는 거지 모듈 조리 모듈 조리 아 무기 장비? 아 뭐 여기서요? 아 잠깐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 넘어가기 빡세네 불클릭을 하면 열린다고 아 아 뭐 이렇게 볼 수 있네요 모든 부품 확인 뭐 이제 본 이걸 이제 알았네 세상에 아 아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구나 잠깐만 그러면 아니지 아 알겠습니다 아 네 아 아 아 아 아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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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광소 캐는 친구 쉬고 있을 때는 쓸모가 없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 그저 그냥 넘어가기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펫이 확실히 필요하겠네요 여기 위에 녹아다 하는 게 생각보다 많이 힘드네 몇 개 필요한 거야? 아 이러면 동광석 더 키워야 돼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어 어 뭐야 공중에 있었네 열심히 때리는 소리 나길래 저 뒷편에서 하는가 보다 했는데 공중에 있네 그거 생각나네요 저거 보니까 페럴드에서 돌 캐는 친구 있잖아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무슨 부기? 무슨 부기였는데 이름? 저 친구들이 그 녀석이랑 같은 존재잖아 드릴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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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드릴부기 같은 존재 드릴부기 이것도 뭐 쓸만하겠지 어휴 되려나? 되겠다 됐다 됐다 좀 기다리면 돼요 이제 저거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돼 그럼 이제 눕자 누워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불빛이 내 눈에서 나가네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구나 네 렉이 좀 심하네요 이 시간대만 되면 좀 심한 거 같아 이제 외국 분들이 들어오는 건지 한국 서버인데 한국 서버라고 떠 있지 않았던가 들어올 때 왜 이렇게 렉이 걸리지 맞아 오랴한 것도 있긴 해요 이런 거는 잘 설명을 봐야되겠네 이런 거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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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이제 드디어 갈 수 있다 오토바이 수리 안 해도 되나? 수리했어야 됐네 너무 험하게 타고 다녔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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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지역만 찍고 가자 아니 이거 비교되게 여기 여기 누가 성을 지어놨네 여기 일단 여기 근처가 살만한 곳이 맞나봐요 살만한 데가 많나봐 집들을 집들을 여기 아니네 집들을 이렇게 지어놓은 거 보면 여기가 나름 괜찮은 곳인가 봐 물도 있고 광속도 광속도 좀 적당한 거 같고 광속도 좀 적당한 거 같고 아 건너편에 많이 있네 동광석은 다들 집 잘 짓네 쑤 얼마나 남았지? 거꾸로 돌아가고 있지 않나요? 바퀴? 거꾸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레이싱 게임하는 것 같아 와 레이싱 게임 오토바이 레이싱 게임 아 버스 아저씨 있는 데구나 오늘은 버스에 안 탄 것 같은데 아니네 장소는 상관이 없나 보구만 살려줘 여기 아직 장비 못 찾았지? 여기 못 찾았는데 이게 맵에서 한 번 먹을 수 있나 봐요 저 버스는 병원에서 장비를 안 먹은 건지 무기를 안 먹은 건지 헷갈려요 병원 안에서 먹었던 것 같은데 역주행이다 역주행 아 뭐야 아 이거 풀에 가려놓고 이거 이건 아니지 풀에 돌이 가려져 있었는데 아 그러면은 2층에 있는 거 안 먹은 거 맞나 봐요 옥상은 먹었는데 오 왔다 왔다 잠깐만 아 그냥 뛰어가야겠다 오 23 이건 반자동소총이라서 머리가 터져도 살아있다니 아 깜짝이야 뭐야 누구야 뭐지 이 위에서 나는 소린데 어 여기 있다 어 뭐야 귀여워 어 뭐야 귀여워 안녕 귀여워 귀여워 Thank you so much for saving me user confusion detected 데이치 투리 세븐 Hello I'm H37 It's a pleasure to meet you Please hold while I apply for level 1 information permission application approved I am from the survivor stronghold of greywater located at 38 degrees 쥐인 거 같아 51 degrees 05 47.5 웨스트 You are welcome to visit reminder of higher priority tasks 뭐 야외 체집 미션 야외 체집 미션 아니 이건 또 무슨 소리야 여기는 아 이 다음이 캠프로 가는 미션인가 총알이 막 넘쳐 흐르네 야 여기도 참 탐험을 또 해야 되네 북쪽으로 올라가도 올라갈 수 올라가도 갈 수 있다고요 음 여기 그냥 못 들어가나 오케이 안 되겠다 여기서 하면 더 길어질 것 같으니까 이건 일단 여기까지 잠깐만 아 잠깐만 오는 길 그거 있다 열어두고 보자 어차피 워프 열어놓으면은 아 뭐야 아 연료가 떨어졌구나 왜 안 가나 했네 워프 먼저 찍고 이 옆길이다 아 여기 아니야 여기서 정면인데 아 저기 있다 배그하는 것 같아 아 깜짝이야 아 놀래라 됐다 어 다른 데 가버렸어 오케이 여기서 종료를 합시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오우 아